오늘의 동화, 진정한 부자, 아주 큰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배에는 라삐 한 사람과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 타고 있었지요. 부자들은 서로 자기 재산을 자랑하기 바빴답니다. 난 보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난 황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오. 나는 돈이 아주 많소. 라삐는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에게는 무슨 재산이 있소? 한 부자가 라삐에게 물었어요. 지금은 보여줄 수 없지만 훌륭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오. 부자들은 라삐를 비웃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재산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해적들이 나타났어요. 해적들은 부자들과 라삐를 꽁꽁 묶었지요. 그리고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몽땅 빼앗아갔답니다. 부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해적들은 빼앗은 물건을 몽땅 가지고 금세 사라졌어요. 배는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어느 항구에 다다랐지요. 항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빈털터리가 된 부자들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 나왔는데 라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라삐에게 물었습니다. 라삐님은 해적들에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라삐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가 가진 재산은 빼앗아갈 수 없답니다. 모두 머릿속에 있거든요. 머릿속에 재산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지요? 바로 지식이라는 재산입니다. 지식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지식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궁금해했지요. 오, 라삐님, 우리에게도 지식을 쌓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날부터 라삐는 사람들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라삐는 거리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지요. 길가에는 거지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지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다가 라삐에게 달려왔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거지들은 라삐와 같은 배에 탔던 부자들이었어요. 거지들은 무릎을 꿇고 라삐에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라삐님, 당신 말이 모두 옳았습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입니다. 거지들은 그제야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겁니다. 거지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혜로우신 라삐님, 우리도 지식을 얻도록 배우겠습니다. 부디 가르쳐주세요. 라삐는 거지들을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배우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지들은 모두 라삐의 제자가 되었어요. 진짜 부자가 되려고 말입니다. 진짜 부자는 재산이나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라삐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재산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평화로운 가정 옛날 메이어라는 라삐가 있었어요. 메이어는 설교를 아주 잘했지요. 그래서 금요일 밤마다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각 결혼한 부인도 있었어요.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답니다. 밤늦도록 이어지는 설교도 끝까지 다 들었지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부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끝까지 다 듣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남편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부인을 보자마자 막 화를 냈어요. 내일이 안식일이요. 안식일 음식도 만들지 않고 도대체 어디를 다녀오는 거요.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부인의 말을 듣고 남편은 더욱 화를 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게 모두 그라비 때문이군. 남편은 문 앞을 가로막고는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그라비 얼굴에 침을 뱉기 전까지 이 집안에 한 발도 들여놓지 마시오. 남편이 버럭 화를 내자 부인은 할 수 없이 집을 나섰어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거리를 걸었지요.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라삐님 얼굴이 침을 뱉으라니 부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둠 속에 서 있는 교회를 보니 더욱 눈물이 났지요. 결국 부인은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화를 풀 때까지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렴. 친구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부인은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이 집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매이어도 들었습니다.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매이언은 한 집안의 행복을 자기가 깨뜨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인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매이언은 부인을 불렀어요. 부인은 어리둥절해하며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요. 매이언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지금 눈이 무척 아픕니다. 눈이 아플 때는 침으로 씻는 게 좋다고 하니 내 눈에 침을 좀 뱉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인은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매이어의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펄쩍 뛰었지요. 선생님은 이름난 라삐이십니다. 그런데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시다니요. 매이어는 빙긋이 웃으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한 집안의 행복을 다시 찾아줄 수만 있다면 이보다 심한 일도 할 수 있다네. 라삐의 바램대로 부인은 다시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정직한 사람 어린 아들과 단둘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주머니는 가게에서 옷을 한 벌 샀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옷 주머니에 보석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들에게 반지를 어떻게 얻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반지를 가져가야 할지 돌려주어야 할지 몰라 고민을 했지요. 아주머니는 아들과 함께 라삐를 찾아갔습니다. 라삐는 탈모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어느 가난한 라삐가 나무장사를 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 도시까지 가서 바랐지요. 라삐는 걸어다니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사기도 했습니다. 라삐는 장에서 당나귀를 한 마리 샀어요. 당나귀를 타고 다닐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지요. 라삐는 집으로 가는 길에 냇물에서 당나귀를 씻기기로 했습니다. 라삐가 당나귀를 씻기는데 무엇인가 당나귀 귀에서 튀어나와 냇물에 첨벙하고 빠졌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였어요. 놀란 라삐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자들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더 이상 나무 장사를 하지 않으셔도 되니 정말 기쁩니다. 이제 저희를 가르치는 일만 하십시오. 하지만 라삐는 제자들에게 당장 다이아몬드를 상인에게 돌려주고 오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지요. 선생님이 산 당나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 라삐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나귀를 샀지 다이아몬드를 사지는 않았네. 내가 산 것만 갖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제자들은 다이아몬드를 돌려주려고 당나귀를 판 상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상인은 다이아몬드를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나귀를 팔았을 뿐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당닥이 몸에서 나온 것이니 돌려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자 제자들은 상인에게 라삐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닙니다. 라삐께서는 자기가 사지하는 물건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이아몬드를 받으시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아주머니는 당장 반지를 돌려주려고 라삐의 집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라삐는 막 떠나려는 아주머니를 불러세웠어요. 그리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지요. 반지를 돌려줄 때 꼭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의 동화 돼지의 결혼 옛날 옛날 언젠가 가난한 데다가 자식 하나 없는 부부가 살았어요. 부부에게는 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 돼지는 보통 돼지가 아니었지요. 물동이를 주둥이로 물고 가서 물을 기러 집으로 가져왔어요.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했지요. 한마디로 살림을 아주 잘했답니다. 어느 날 돼지는 숲속 시내로 빨래를 하러 갔어요. 마침 숲으로 사냥을 나온 왕자가 돼지를 보았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돼지는 물가에 오더니 돼지가죽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소녀로 변하지 뭐예요. 세상에 얼마나 어여쁜지 아름다운 광채가 산 너머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왕자는 소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아름다운 두 눈이며 고운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소녀는 빨래를 빤 다음 다시 돼지가죽을 뒤집어 쓰고 뒤뚱뒤뚱 집으로 걸어갔답니다. 왕자는 당연히 돼지의 뒤를 따라갔지요. 그러고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주인 남자에게 하룻밤 재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는 나리가 하룻밤 묵을 만큼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나리가 주무실 만한 침대도 없는걸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가난한 동부랍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상관없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먹을 음식과 제가 잘 침대는 가져올 테니까요. 왕자는 정말로 밤새 그곳에서 묵었어요. 내심 돼지를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주인 남자가 와서 누우라고 청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지요. 다음날 아침 왕자는 농부에게 금화 열량을 줄 테니 돼지를 팔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거절했습니다. 아이고 이 돼지는 팔지 않습니다. 우리 식구를 먹여 살리는걸요. 돼지가 없으면 우리는 어찌 살라고요. 그러자 왕자는 금화 수문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마지못해 돼지를 넘겨주었지요. 왕자는 돼지를 안장 주머니에 넣고 길을 떠났어요. 집에 돌아온 왕자는 아버지인 왕에게 돼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무척 화를 냈지요. 돼지와 결혼하다니 대체 무슨 생각이냐. 너 자신에게도 망신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집안에게도 그런 망신이 없다. 왕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 행복이 달린 일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왕자는 기어이 결혼식을 올렸지요. 왕은 신랑 신부에게 낡은 방을 쓰라고 주었어요. 그 방이야말로 너희 같은 신랑 신부에게 따하고 어울리지. 왕이 말했습니다. 왕자는 군말 없이 돼지를 그 방으로 데려갔어요. 둘만 있게 되자 왕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돼지가 죽을 벗어요. 돼지는 왕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태양까지도 부끄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지요. 신랑 신부는 서로 껴안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대신이 보았어요. 왕이 왕자와 돼지가 대체 뭘 하는지 잘 지켜보라고 대신을 보냈거든요. 대신은 얼른 왕에게 달려가 이만저만 하더라고 보고했지요. 왕자도 아내를 데리고 나와 아버지에게 소개했습니다. 왕은 무척 기뻐하며 신랑 신부를 축복해 주었어요. 대신은 이제 왕자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농부가 기르던 작은 돼지를 데려오니 어여쁜 소녀가 되었겠다. 나는 가장 큰 돼지를 골라와야지. 대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돼지 치는 사람을 찾아가 가장 큰 돼지를 골라 후한 값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그런 다음 돼지를 말 위에 묶었는데 돼지는 꽤 꽤 울기만 했어요. 심지어는 말에서 뛰어내려 다른 돼지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지요. 대신은 돼지를 다시 데려와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돼지는 꽥꽥 비명을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가 아니었지요. 대신은 돼지를 교회로 끌고 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요. 돼지는 끔찍하게 반항하면서 촛대를 뒤엎고 손님들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어찌어찌 겨우겨우 돼지를 데려와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했고 대신은 신부를 방으로 데려올 수 있었지요. 대신은 신부의 목에 입을 맞추고 쓰다듬으며 간청했어요. 제발 아름다운 소녀가 되어오다오 왜 이렇게 내숭을 부리는 거야? 하지만 신부는 점점 더 화를 내며 사나워졌지요. 대신은 신부의 목에 다시 한번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신부는 이빨로 신랑의 목을 물어버렸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돼지무리로 돌아갔어요. 신랑은 크게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이렇게 대신과 돼지의 결혼은 끝장이 났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황제와 라삐 로마에 어느 황제가 있었어요. 황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라삐와 아주 친하게 지냈답니다. 하지만 황제는 라삐와 친고라는 사실을 함부로 드러낼 수 없었어요. 로마와 이스라엘의 사이가 몹시 나빴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황제와 라삐의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황제는 라삐와 의논할 일이 생기면 몰래 사신을 보내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제는 사신을 시켜 라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소. 첫 번째는 내가 죽은 뒤에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있는 디베리아스라는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드는 것이요. 어찌하면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룰 수 있겠소. 그러나 라삐는 답장을 쓸 수가 없었어요. 두 가지 소원을 다 이루는 방법을 황제에게 알려준 것이 밝혀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삐를 원망할 테니까요. 라삐는 사신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친구인 황제에게 자기 뜻을 알리고 싶었지요. 라삐를 만나고 온 사신에게 황제가 물었어요. 그래 편지를 읽고 뭐라 하더냐. 사신은 자기가 본대로 말했습니다. 예, 라삐는 아들을 어깨 위에 태우고는 비둘기 한 마리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음, 그렇군. 황제는 라삐가 전하려는 뜻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먼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왕이 된 아들에게 그 도시를 만들게 하라는 뜻이로군. 역시 훌륭해. 얼마 뒤에 황제는 또다시 라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신하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삐는 편지를 다 읽고 말없이 채소밭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채소 하나를 쑥 뽑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에 또 다른 채소를 뽑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라삐는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계속 채소를 하나씩 뽑아오기만 했어요. 황제는 사신에게서 라삐의 행동을 전해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신하들을 한꺼번에 내보내지 말고 한 사람씩 내보내라는 뜻이군. 황제는 라삐의 뜻을 깨닫고 빙긋이 웃었습니다. 그 뒤로도 황제와 라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함께 의논하면서 오래오래 친구로 지냈답니다. 황제와 라삐처럼 우리도 말과 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뜻을 전할 수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주인 살린 개 어떤 아이가 개를 한 마리 길렀어요. 아이는 개를 무척 사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개가 시름시름 알더니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아버지, 개를 집 뒤뜰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머리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건 안 된단다. 개를 집안에 묻을 수는 없으니까. 이 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가족 모두 생각이 달랐지요. 아버지는 한동안 고민하다가 라삐를 찾아갔어요. 라삐는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개는 가족들과 한 식구처럼 살았지요. 어느 날 가족들이 모두 밭에 나가고 집을 비웠습니다. 개는 마당에 한가로이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부엌으로 뱀 한 마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뱀은 식탁 위로 올라가더니 우유가 든 컵을 넘겨다 보았지요.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컵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고는 입을 쩍 벌리더니 입 안에서 독을 뿜어냈습니다. 뱀은 무서운 독을 지닌 독사였답니다. 이윽고 뱀은 우유를 한 번 휘졌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개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았지요. 그러고는 우유 가든 컵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었어요. 밭에 일하러 갔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왔지요. 주인은 목이 몹시 말랐어요. 마침 식탁 위에 우유가 있는 것을 보았지요. 주인이 우유 가든 컵을 들자 개는 큰 소리로 짖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사나워진 개한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주인이 다시 우유 가든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러자 개는 재빨리 주인한테 달려들었지요. 너무 놀란 주인은 컵을 떨어뜨렸어요. 우유 가든 컵은 그만 깨지고 말았지요. 개는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허겁지거 밟아 먹었습니다. 주인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말했어요. 네가 우유를 먹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개는 몸을 뒤틀면서 쓰러졌습니다. 개는 우유 속에 독이 든 것을 알리려고 가족들 앞에서 우유를 먹고 죽은 것이지요. 목숨을 건진 주인은 마당 한구석에 개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다 듣고 집으로 도다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바라던 대로 뒤뜰에 개를 정성껏 묻었습니다. 비록 하찮은 짐승이지만 마음 씀씀이는 사람과 같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개를 잃은 슬픔을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아 임금의 경비원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쟁이 임금님이 있었어요. 욕심쟁이 임금님에게는 아주 맛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그 열매는 얼마나 맛이 좋은지 모든 사람이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싶어 했답니다. 그러나 욕심쟁이 임금님은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어 먹지 않았지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이 나무를 지킬 경비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 걱정스러웠지요. 경비원이 열매를 따먹으면 큰일이니까요. 욕심쟁이 임금님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장님이라면 열매가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니까 따먹지 못할 것이고 앉은 뱅이라면 나무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열매를 못 딸 거야. 욕심쟁이 임금님은 곧바로 앞을 못 보는 장님과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를 경비원으로 뽑았습니다. 장님과 앉은 뱅이는 소문으로만 듣던 맛있는 열매를 한 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욕심쟁이 임금님의 열매를 따먹기로 했지요. 장님이 앉은 뱅이를 어깨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앉은 뱅이는 열매가 있는 곳을 장님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이렇게 해서 장님과 앉은 뱅이는 맛있는 열매를 실컷 따먹었답니다. 어느 날 욕심쟁이 임금님이 열매가 잘 익었는지 살피려고 정원에 나왔어요. 그런데 열매가 많이 없어진 겁니다. 욕심쟁이 임금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너희가 저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러자 장님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앞을 못 보는 장님입니다. 열매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욕심쟁이 임금님이 앉은 뱅이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네가 따먹었구나. 임금님 억울합니다. 저는 한 발짝도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욕심쟁이 임금님은 장님과 앉은 뱅이가 하는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에게 벌을 내릴 수도 없었지요. 사람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지혜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님과 앉은 뱅이가 앞을 못 보고 걸을 수 없다고 가만히 있었다면 맛있는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용기와 지혜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동안 감사함의 무게 어느 마을에 장사꾼이 살았어요. 장사꾼은 가난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요. 그리고 늘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장사를 하러 떠나는 장사꾼에게 어린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맛있는 거 많이 사오세요? 그래, 맛있는 거 사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으렴. 장사꾼은 아들에게 약속을 하고 손을 흔들며 길을 떠났지요. 시장은 고개 너머에 있었어요. 장사꾼은 물건을 한 보따리 가득 머리에 얹고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갔지요. 오늘도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장사꾼은 힘이 드는 것도 참고 즐겁게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멀리 시장이 보이는 고개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터벅 터벅 뒤에서 마차가 빠르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장사꾼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시장으로 가는 길인가? 짐을 싣지 않은 마차가 빠르게 달려왔어요. 멍하니 서 있으면 어떡해요? 마차가 오면 길을 비켜서야지. 마차꾼은 장사꾼에게 화를 내고는 쌩안이 지나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장사꾼은 화를 내지 않았답니다. 길이 험하니 조심하세요. 오히려 마차꾼을 걱정해 주었지요. 장사꾼은 또다시 터벅터벅 산길을 걸어갔어요. 워워워, 이번에는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장사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시장에 가시나 봅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보시다시피 제 마차가 짐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차꾼은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장사꾼을 도와주지 못해 미안한 듯 말했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괜찮으니 먼저 가십시오. 저는 천천히 가도 됩니다. 장사꾼은 마차꾼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마차는 장사꾼을 뒤로 하고 빠르게 달려갔지요. 장사꾼은 짐을 내려놓고 멀어지는 마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야.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으니 말이야. 정말 고마운 일이지. 장사꾼은 이런 생각을 하며 길가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달가닥 달가닥 워, 이놈아 좀 천천히 가자. 장사꾼 앞에 짐을 실은 마차가 섰습니다. 장사꾼은 상냥한 표정으로 장사꾼에게 물었지요. 무척 힘들어 보이네요. 시장에 가시는 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날이 무척 덥네요. 장사꾼은 논인사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렇지요. 마침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지요. 마차꾼이 장사꾼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장사꾼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번거롭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저도 시장에 가는 길인걸요. 마차꾼은 마차에 있는 짐을 한쪽으로 치워 장사꾼이 앉을 자리를 마련해 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사꾼은 머리를 숙여 인사를 하고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마차꾼은 장사꾼이 마차에 다 올라타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인데 이렇게 마차도 얻어탈 수 있게 됐으니 정말 고마운 일이야. 장사꾼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옆에 놓아두었던 짐 보따리를 다시 머리에 얹었어요. 마차는 덜커덕거리며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이 맘이 험하군요. 심하게 덜컹거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마차꾼은 마차를 몰면서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지요. 아닙니다. 이렇게 태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운걸요. 장사꾼도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얼마 뒤 마차가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리던 마차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짐을 머리에 얹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그러자 장사꾼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지요. 저를 태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장사꾼은 다시 한 번 머리를 속여 인사했답니다. 하루에 열 번만이라도 고맙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도 머지않아 사람들에게 더 많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동화 지혜의 중요함 아는 것이 많고 지혜로우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비는 지혜가 뛰어나긴 했지만 너무도 보잘것 없이 못생겼어요. 어느 날 왕궁에서 라비와 공주가 만났습니다. 공주는 못생긴 라비를 보자마자 웃음을 참지 못했지요. 참 지혜로우신데 얼굴은 너무 못생기셨네요. 그러나 라비는 라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공주에게 말했어요. 공주님 이 왕궁 안에서도 포도주를 담그시겠지요. 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비가 공주에게 또 물었어요. 포도주를 어떤 항아리에 담아놓으십니까? 포도주야 그냥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아두지요. 공주의 말에 라비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왕궁에서 마시는 포도주를 겨우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는단 말입니까? 귀한 포도주이니 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담으셔야지요. 라비가 돌아가자 공주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렇군. 지금까지 왜 귀한 포도주를 보잘것 없는 흙항아리에 담았을까? 공주는 신하들을 불러 왕궁에 있는 포도주를 모두 금항아리로 옮겨 담으라고 시켰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왕궁 안에 있는 포도주 맛은 모두 변해버렸답니다. 어느 날 왕궁에서 잔시가 벌어졌어요. 그제야 임금님은 왕궁의 모든 포도주 맛이 변한 것을 알고 까닭을 알아보았지요. 그리고 포도주가 모두 금항아리로 옮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누가 술을 금항아리로 옮겨 놓았느냐? 그러자 공주는 임금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지요. 임금님은 라비의 지혜를 눈치채고는 공주를 나무랐습니다. 아무리 귀한 포도주라 해도 평범한 흙항아리에 담아야 맛있는 포도주가 된다는 것을 몰랐느냐? 공주는 급히 라비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라비님 금항아리에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 맛이 변한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 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라비는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보잘것 없는 흙항아리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생김새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공주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습니다. 공주는 라비의 말을 다 듣고 지난 날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깊이 깨달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진정한 효자 어느 마을에 농부의 아들과 방앗간 집 아들이 살았어요. 농부의 아들은 농장에서 일을 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물레방앗간에서 일을 했지요. 어느 날 농부의 아들이 들에서 살찐 닭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거참 통통하다. 농부의 아들은 얼른 닭을 잡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들은 닭을 삶아 아버지한테 주었지요. 참 맛있구나. 그런데 닭은 어디에 서놨니? 궁금해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아들이 대꾸했어요. 그냥 맛있게 드시기나 하세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은 닭인지 알고는 먹자꾸나.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여전히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농부의 아들은 귀찮다는 듯 입을 삐죽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아버지는 못내 서운했지요. 한편 방앗간 집 아들은 왕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곡식을 지어야 한다. 온 나라의 방앗간 집 주인은 모두 왕궁으로 모여라. 방앗간 집 아들은 편지를 읽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왕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힘든 일만 시킬 게 틀림없었거든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물레방앗간에 있게 하고 대신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방앗간 집 아들을 흉부하십니다. 늙은 아버지에게 힘든 방앗간 일을 시키다니 아들은 왕의 초청을 받아 왕궁으로 갔대요. 글쎄. 농부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걀 잡아 대접했고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를 물레방앗간에서 일하게 했어요.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까요? 방앗간 집 아들은 아버지가 왕궁에 가면 고생할 것을 미리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신 왕궁으로 갔지요. 이처럼 아버지를 위해 힘든 일을 한 방앗간 집 아들은 천국에 갔어요. 그러나 닭고기를 대접한 농부의 아들은 지옥에 갔답니다. 아버지를 참된 마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요. 억지로 우더른을 대접하는 것보다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더른을 돌보는 것이 참된 효도랍니다.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나무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 앞마당에 어린 나무를 열심히 심고 있었어요. 마침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는 얼마나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열심히 구덩이를 파면서 말했어요. 글쎄 아마 70년쯤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걸세 근데 그걸 왜 묻는가 젊은이가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70년 이라고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열매를 드시지도 못할 텐데 뭐 하러 심으세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젊은이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 앞마당에는 과일나무가 많았네. 물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걸세. 그분이 그때 사과나무 밤나무 감나무들을 심지 않았다면 내가 과일을 떠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겠나. 젊은이는 그제야 말뜻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드시려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심으시는 거로군요.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를 다 심은 뒤 흙을 고루고루 정성껏 밟았어요. 그리고 젊은이에게 계속 말했지요. 젊은이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먼저 살았던 어른들이 열심히 일하신 덕이지. 말을 마친 할아버지는 어린 나무 주위에 작은 울타리를 둘렀어요. 그리고 따뜻한 봄의 쌀을 쬐며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젊은이는 발길을 돌렸어요. 길을 걸으면서 할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젊은이는 가는 길에 어린 과일 나무를 한 그루 샀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했답니다. 여러분들도 과일을 좋아하시지요? 아삭아삭 맛있는 과일은 바로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전에 심어놓은 것이랍니다. 우리도 어린 나무를 한 그루 사서 따뜻한 봄날에 함께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무는 우리들과 함께 열심히 자랄 겁니다. 그리고 열매도 많이 맺겠지요?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동화 집안일과 바깥일 옛날에 한 남자가 살았는데 아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며 늘 짜증을 부리고 못마땅해 했어요. 가을거지가 한창이던 어느 날 남자가 저녁 늦게 밭에서 밭에서 돌아와서는 야단 야단을 치며 길길이 뛰었지요. 이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서 말이에요. 아 여보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일은 일을 한번 바꿔서 해보기로 해요. 난 낫을 들고 밭에 가서 일하고 당신은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아내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에 남자는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는 낫을 걸쳐 메고 밭으로 가서 미를 베기 시작했고 집안일을 하기로 한 남자는 우선 버터를 만들기로 했어요. 한참 버터를 만들고 있는데 문득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따라 오기 위해 지하실로 갔지요. 맥주 통에서 맥주를 따르고 있는데 새끼 돼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돼지가 버터통을 뒤엎으면 큰일이라 맥주 통 마개를 손에 든 채 할 수 있는 한 빨리 층계를 뛰어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미 버터통을 옆으로 엎어져 있고 돼지는 바닥에 쏟아진 크림을 쩝쩝 핥아먹다가 후다닥 도망쳐버렸지요. 남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 맥주 통은 잊어버리고 새끼 돼지를 쫓아갔어요. 대문에서 겨우 돼지를 붙들어 때려 주었지요. 그런데 어찌나 호되게 때렸는지 돼지가 그대로 뻗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득 보니 맥주통 마개를 손에 들고 있지 뭐예요? 남자가 부랴부랴 지하실로 내려가니 맥주는 이미 몽땅 바닥으로 흘러내려 통은 텅 비어있었답니다. 남자는 다시 우유 저장실로 가서 버터통에 새로 크림을 채우고 다시 버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쨌건 점심때 버터를 먹고 싶었거든요. 한참 버터를 만들고 있는데 젖소를 아직 외양간에 그대로 두었다는 생각이 나는 겁니다. 벌써 한낮인데도 젖소는 먹이도 못 먹고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방목장까지 젖소를 몰고 가기에는 너무 멀다고 생각했기에 젖소를 지붕위로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지붕은 풀로 덮여 있었는데 풀이 꽤 높이 자라 있었거든요. 집이 비탈진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언덕에서 지붕까지 두꺼운 널판지를 걸쳐놓으면 젖소를 쉽게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해도 버터통을 그대로 세워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린 아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엎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남자는 버터통을 등에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젖소를 지붕위로 데려가기 전에 다시 한번 목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샘으로 물을 기르러 가기로 했지요. 하지만 물을 푸려고 등을 굽히는 순간 크림이 몽땅 우물 속으로 쏟아져 버렸답니다. 점심을 먹을 때가 되었지만 버터를 만들지 못해 남자는 점심으로 귀리죽을 끓여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솥에 물을 담아 부리에 올려놓았지요. 그 순간 지붕위로 데려다 놓은 젖소가 떨어져서 목과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젖소를 밧줄로 묶어놓기 위해 밧줄을 들고 지붕위로 올라갔어요. 한쪽 끝은 젖소의 목에 묶고 다른쪽 끝은 굴뚝 속으로 던져나온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는 다른쪽 밧줄 끝을 황급히 자기 다리에 묶었어요. 솥에 물이 벌써 끓고 있어 죽을 저어주어야 했기 때문이지요. 막 다리에 밧줄을 묶었는데 젖소가 지붕에서 떨어졌어요. 그 바람에 남자는 굴뚝 속으로 끌려 들어갔지요. 이제 남자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대로 굴뚝 속에 끼었어요. 젖소는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고 여자는 남편이 와서 점심을 먹으라고 부르기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렸지요. 하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결국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여자는 하늘과 땅 사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젖소를 보고 달려가서 낫으로 줄을 댄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굴뚝 속에 끼어 있던 남자가 밑으로 떨어졌지요. 여자가 부엌으로 들어오니 남자는 귀리죽솥에 머리를 박고 거꾸로 있었답니다. 그 후로 남자는 열심히 바깥일만 계속했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낯선 젊은이 옛날에 아주 부자인 젊은이가 있었어요. 부자인 데다가 누이들이 오시며 장신구로 잔뜩 꾸며주었기 때문에 굉장한 멋쟁이였지요. 추장은 이 젊은이를 사위로 삼고 싶었어요. 추장의 딸은 예쁘기도 하고 부지런하고 옷 만드는 솜씨도 좋았기 때문에 젊은이는 얼씨구 좋다 싶었지요. 젊은이는 많은 옷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추장에게 줄 담배와 추장의 딸에게 줄 엘크 이빨 장식과 노래를 들려줄 피리까지 챙겨들었지요. 젊은이가 집을 나서려는데 큰누나가 말했어요. 이쁘토미를 조심해 잘못하다간 이쁘토미한테 당하고 만다. 이쁘토미는 거미 정령인데 꾀도 많고 장난도 엄청 잘 치거든요. 누나 내가 이쁘토미한테 당할 만큼 바보인 줄 알아? 걱정 말아요. 젊은이는 그렇게 대답하고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걸어가는 내내 아내가 될 어여쁜 추장 딸을 생각했지요. 가다 보니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 그늘에 앉아 피리로 사랑 노래를 연습했지요. 피리를 불고 인노라니 한 낯선 젊은이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세상에서 가장 수레한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꽤 잘생기고 강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사랑 노래를 정말 잘 부르시는 군요. 젊은 여인에게 그렇게 피리를 불어주면 여인은 당장 당신을 남편으로 삼겠는 걸요.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기뻤지요. 주장의 딸을 위해서 연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프에 불을 붙여 낯선 젊은이에게 피오라고 주었습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당신 연주를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다른 노래를 연주했지요. 오 정말 즐거운 노래군요. 당신 연주를 들으면 어떤 여자도 반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기뻐서 말했어요. 당신도 여자를 얻도록 노래를 가르쳐 주겠소.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에게 피리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참 힘이 세어 보입니다. 누가 더 강한지 시름 한 번 해볼까요? 두 사람은 시름을 했고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를 내던져 이겼어요.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사냥도 잘할 것 같습니다. 화살을 누가 더 잘 쏘는지 한 번 봅시다. 그들은 관역을 정해 화살을 쏘았고 젊은이가 더 잘 쏘았습니다.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경주를 해서 누가 더 빨리 달리나 봅시다. 백걸음을 달렸는데 역시 젊은이가 이겼어요.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이 샘물을 돌아서 누가 더 멀리 달릴 수 있는지 봅시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저 높은 언덕까지 달립시다. 멀리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요? 낯선 젊은이가 그러자고 했어요. 젊은이는 반바지만 빼고 옷을 모두 벗었지요. 멋진 옷이며 파이프 외투 피리를 샘물 근처에 쌓아놓았어요. 낯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옷을 숨겨놓읍시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동안 누가 와서 가져가면 안 되니까요. 그들은 옷을 숨겨놓았어요. 젊은이는 한 곳에 옷을 쌓아놓고 낯선 젊은이는 다른 곳에 누더기 외투를 벗어놓았지요. 언덕은 매우 가팔랐습니다.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난 언덕을 내려갈 때는 매우 느리지만 올라갈 때는 빨리 달린다오. 그러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난 내려갈 때는 빨리 달리지만 올라갈 때는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는데.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언덕 아래로 달릴 때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시지요. 언덕 위까지는 내가 빨리 달릴 테니까. 두 사람은 샘물에서 언덕으로 출발했어요. 낯선 젊은이는 힘껏 달려 언덕을 올라 먼저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언덕 아래로 내려올 때 낯선 젊은이는 매우 느리게 달렸어요. 젊은이는 힘껏 달려서 낯선 젊은이가 첫 번째 언덕 기슬계 닿기 전에 먼저 다음 언덕 꼭대기를 향해 출발했지요.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를 돌아보며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크게 이겼소. 당신이 다음 언덕에 나타나기 전에 나는 꼭대기에 이를 테니 말이오. 그러자 낯선 젊은이가 말했어요. 에구 그러네요. 그렇다고 날 기다리지는 마세요. 젊은이는 마음 편하게 달렸습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낯선 젊은이는 처음 언덕 기슭에 이르기 전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샘으로 가서 젊은이의 모든 옷과 외투와 파이프와 엘크 이빨과 피리를 갖고 추장에게 달려갔어요. 젊은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 쉬려고 앉았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는 내려가는 것은 자신이 빠르니 상대를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젊은이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낯선 젊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왔어요. 마침내 샘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보았 지만 낯선 젊은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입고 찾아봐야겠다. 하지만 옷도 물건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제야 젊은이는 낯선 젊은이가 이크톰이인 것을 깨달았답니다. 젊은이는 전력을 다해 추장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달리기 내기를 하느라 너무 피곤해서 빨리 달릴 수 없었지요. 추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답니다. 가보니 이크톰이는 일찌감치 도착해서 추장에게 담배를 주어서 추장을 기쁘게 했어요. 또 추장 딸에게는 엘크 이빨을 주어 기쁘게 했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배운 사랑 노래를 피리로 부러주자 딸은 이크톰이를 남편으로 맞았다는 겁니다. 추장은 반바지 차림에 낡은 누더기 외투를 입은 젊은이가 딸을 주기로 한 젊은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젊은이가 불쌍했는지 잔치 음식을 주면서 먹고 가라고 했답니다. 젊은이가 집에 돌아와 일이 이러저러하게 되었다고 비통해하자 큰 누나가 말했어요. 그러게 이크톰이를 조심하라 했잖니. 젊은이는 잘난 채 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배웠답니다. 오늘의 동화 마음이 주는 행복 방이 하나뿐인 아주 작은 집이 있어요. 가난한 농부와 아내, 여섯 명의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살고 있지요. 식구들은 불평하고 싸우고 서로 방해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농부의 아내는 생선을 자러 시장에 갔어요. 그런데 저 아주머니 집안 형편은 좋으시오? 생선 장수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농부의 아내는 행복하지 않은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불평하고 싸우고 서로 방해만 되고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기르는 가축은 없소? 웬걸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수탉 한 마리와 암탉 몇 마리, 그리고 젖소 한 마리가 있지요. 염소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농부의 아내는 생선 장수의 이상한 충고에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선방지축 염소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니요. 그러나 생선 장수가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몰라요. 바다를 일곱 번이나 항해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요. 생선 장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는 남편에게 생선 장수의 말을 전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농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요. 그러나 농부는 생선 장수의 말을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생선 장수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농부와 아내는 염소의 뿔을 잡아 끌고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다음 날 불쌍한 농부의 아내는 곧장 생선 가게로 달려갔어요.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쏘아붙였지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생선 장수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는 농부와 아내는 버둥대는 양을 밀고 당겨서 결국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다음날 신경이 날카로워진 농부의 아내는 다시 생선 가게로 갔어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어요.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생선 장수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에는 돼지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큰 바위만한 돼지의 목을 잡아 끌어서 겨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생선 장수를 믿었거든요. 다음날 좌절감에 빠진 농부의 아내는 다시 생선 가게로 갔지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화를 냈지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이번에는 수탉과 암탉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집으로 돌아온 농부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닭들을 간신히 집 안으로 몰아넣었어요. 지혜로운 생선 장수의 충보를 믿었거든요. 다음날 농부의 아내는 씩씩거리며 생선 가게로 달려갔어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생선 장수는 씩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젖소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농부의 아내는 냅다 집으로 달려가서 온 식구들과 함께 젖소를 밀고 당겨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아직 젖소가 들어갈 만큼 방이 커다랗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말이에요. 다음날 생선 가게로 달려간 농부의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울면서 말했지요.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생선 장수는 껄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이젠 가축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보내시오. 그러면 형편이 좋아질 거요. 농부의 아내는 한다름의 집으로 뛰어와서 가축들을 모두 집 밖으로 몰아냈어요. 생선 장수는 농부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알고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며칠 뒤 농부의 아내는 생선 몇 마리를 사러 시장에 갔답니다. 그래 형편이 좋아졌소. 생선 장수의 말에 농부의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어요? 가축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고 식구들은 더 이상 불평하지도 싸우지도 않아요. 게다가 가축 모두가 지낼만한 넉넉한 방이 있는걸요.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역시 생선 장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이상한 샘물 옛날 옛적 산골 마을 오두막에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비록 자식도 없고 가난했지만 서로 사이가 좋고 마음만큼은 부자였지요. 이른 아침이면 할아버지는 산으로 나무하러 가고 할머니는 밭으로 일하러 갔어요. 영감 몸조심하세요. 할멈도 몸조심하구려. 왜 이리 덥지? 나무를 하던 할아버지가 잠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쪼롱쪼롱쪼로롱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어허,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구나. 파랑새가 포르르 날아오르자 할아버지는 새소리를 따라갔어요. 얼마나 갔을까요? 파랑새가 맑은 샘 옆에 내려앉았어요. 잠으로 신통하기도 해라. 내가 목이 마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시원한 샘물을 꿀꺽꿀꺽 마신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있는 주름이 쫙 펴지고 허리가 고다지더니 어느새 젊은 청년이 된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할아버지는 눈을 번쩍 떴어요. 어이쿠, 벌써 해가 졌네. 할멈이 걱정하겠어.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게를 둘러매고 성큼성큼 뛰어갔어요. 윗, 윗이요. 정말 우리 영감이요? 할머니는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영감, 어찌 이리 젊어지셨소? 물에 얼굴을 비춰본 할아버지도 화들짝 놀랐지요. 할아버지는 낮에 있었던 일을 할머니에게 들려줬어요. 거참 정말 신기하기도 하네요. 다음날 젊어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샘으로 갔어요. 할머니도 샘을 마시고는 젊어졌지요.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새신랑과 새색시처럼 보였어요.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마음 착한 부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샘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지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부부를 따라 끈끈거리며 산을 넘었어요. 드디어 샘에 도착하자 부랴부랴 달려갔지요. 이게 바로 그 젊어지는 샘물이구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커다란 바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고도 욕심이 나서 자꾸자꾸 샘물을 마셨어요. 그러고는 드르렁 드르렁 쿨, 요란하게 코를 골며 잠을 잤지요. 그동안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샘물을 너무 많이 마신 할아버지는 젊어지고 젊어지고 젊어지다가 그만 갓난아기가 되고 말았어요. 밤새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부부는 샘으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가난아기가 울고 있지 않겠어요? 부부가 안아주자 아기는 방긋방긋 웃었어요. 이 아기는 하늘이 준 선물인 것 같소.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키우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나라 이야기 얘들아 이리 모여봐. 왜 그래 형? 형이 부르는 소리에 동생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마을에서 싸움이 벌어졌대. 또 왜 우리 마을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만 할까? 형제들은 서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우리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는 없을까? 글쎄... 글쎄...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꽃나라 선녀님에게 부탁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나는 새나라 선녀님을 찾아가 보겠어. 나는 동물나라 대장님을 찾아가 볼게. 나는 풍선나라 공주님을 찾아가 볼게. 첫째가 새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새나라구나. 새나라 선녀님, 새나라 선녀님. 누가 나를 찾니?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서 온 아이예요. 새나라 선녀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을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로구나. 이 새를 줄 테니 너희 마을에 가서 하늘을 띄워보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새는 반가운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힘도 있단다. 감사합니다. 첫째는 새나라 선녀님이 준 까치라는 새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둘째가 꽃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예쁘다. 이렇게 예쁜 꽃이 많은 걸 보니 여기가 바로 꽃나라인가봐. 꽃나라 선녀님, 꽃나라 선녀님. 누가 나를 찾니?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서 온 아이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자꾸 싸우기만 하는데 싸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마을을 사랑하는 착한 아이로구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지. 이 꽃을 줄 테니 너희 마을에 가서 심어. 이 꽃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게 하는 힘이 있단다. 고맙습니다. 둘째는 꽃나라 선녀님이 준 무궁화라는 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셋째가 동물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동물나라구나. 동물나라 대장님, 동물나라 대장님. 아하, 한참 낮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나를 깨우는 거야?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서 온 아이입니다. 동물나라 대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먼 나라 동쪽 마을이라고? 무슨 부탁이기에 그렇게 먼 곳에서 왔지? 대장님,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자꾸 우리 마을 사람들을 못 살게 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을 더 용감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용감하게 만든다고? 그거라면 내가 자신 있지. 이 동물을 데리고 가서 너희 마을에 살게 해봐. 마을 사람들이 용감해지게 될 거다. 감사합니다. 셋째는 동물나라 대장님이 준 호랑이라는 동물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넷째가 풍선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풍선이 너무너무 많다. 풍선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 여기가 바로 풍선나라인가 봐. 풍선나라 공주님, 풍선나라 공주님. 누가 나를 찾으시나요? 저는 먼 나라 동쪽 마을에 속은 아이예요. 풍선나라 공주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풍선을 마을에 가지고 가서 띄워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넷째는 풍선나라 공주님이 준 빨간 풍선과 파란 풍선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첫째는 까치를 날려보냈습니다. 둘째는 무궁화를 심었고요. 셋째는 호랑이를 놓아주었습니다. 넷째는 빨간 풍선과 파란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아, 풍선이 요수를 부리네요. 이제 먼 나라 동쪽 마을은 서로 사랑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고 성실하고 예의바른 사람들만 사는 마을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토순이와 곰돌이 곰돌이 엄마, 아빠는 무지무지 게을러요. 농사는 커녕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요. 맛있는 음식을 냠냠 먹기만 해요. 늘어지게 낮잔만 자지요. 곰돌이도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날마다 뒹굴뒹굴 놀기만 하고요. 책을 침대에 벌렁 누워서 읽고요. 텔레비전도 푹신푹신 소파에 누워서 보았어요. 곰돌이네 식구들은 자꾸자꾸 뚱뚱해졌어요. 엄마 배도 불룩, 아빠 배도 불룩, 곰돌이 배도 불룩해진 거예요. 걸을 때도 뒤뚱뒤뚱 걸었어요. 자꾸자꾸 뚱뚱해지니까 맞는 옷이 없었어요. 이런 큰일 났네. 곰돌이네 식구들은 백화점에 가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샀어요. 달콤한 사탕이랑 과자도 한아름 샀지요. 곰돌이는 좋겠다. 옆집에 사는 토순이는 곰돌이가 부러웠어요. 곰돌이처럼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 옷이랑 새 신발도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 나도 새 옷이랑 새 신발 사주세요. 토순이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곡관에 곡식이 가득 차면 사주마. 엄마는 텅 빈 곡관을 가리켰어요. 그게 언제인데요? 토순이 눈이 접시만큼 커졌어요. 엄마, 아빠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했어요. 토순이도 옆에서 거들었지요. 비가 주륵주륵 내리는 날에도 비옷을 입고 나가 일을 했고 토순이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토순이네 밭에는 곡식들이 무럭무럭, 곡관의 곡식들도 차츰차츰 늘어났어요. 곰돌이네 밭에는 곡식들이 시들시들, 곡관의 곡식들도 야금야금 없어졌지요. 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이었어요. 아, 추워라. 곰돌이네 식구들은 뗄감이 없어서 덜덜떨었어요. 아, 배고파라. 날마다 맛없는 죽만 먹고요. 어느새 곡관이 텅텅 비었지요. 이걸 곰돌이네 집에 갖다 주자. 토순이 엄마, 아빠는 수레의 곡식을 잔뜩 싣고 곰돌이네 집으로 갔어요. 고마워요. 내년에는 저희도 열심히 일할게요. 곰돌이 엄마, 아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곰돌이도 눈물을 뚝뚝 흘렸고요. 그날 밤 토순이는 새 옷이랑 새 신발을 꼭 안고 새근새근 꿈나라로 갔답니다. 오늘의 동화 어른이 되어가는 오랑우탄 숲이 울창한 정글 나무 꼭대기에서 꼬마 오랑우탄 탱이 엄마 오랑우탄에게 폭 안겨 있어요. 엄마 오랑우탄 카라는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꼬마 오랑우탄 탱을 아주 사랑했어요. 카라는 탱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어딜 가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보금자리에서 탱을 꼭 안아주었지요. 탱은 따뜻하고 편안한 엄마 품을 제일 좋아했어요. 새살이 된 꼬마 오랑우탄 탱은 나뭇가지 사이를 뛰어다니며 나무에 매달려 놀기를 좋아했어요. 탱은 여전히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에게 업어달라고 졸랐지만 가끔은 혼자서 먹을 것도 찾고 집을 만들면서 놀기도 했지요. 카라는 언제나 그런 탱의 곁에 있어주었고 탱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이제 탱은 7살이 되었어요. 카라는 탱에게 혼자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했답니다. 평소처럼 탱이 안기려 하자 카라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탱은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소리를 지르고 다리를 버둥거렸어요. 카라는 탱의 여동생 킨티를 보살피기 위해 가까운 나무로 옮겨갔어요. 카라가 과일에 따서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순간 탱이 달려와서 자기도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카라는 탱에게 과일을 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탱은 뿌루퉁한 얼굴로 엄마의 볼을 잡고 입을 벌리려고 했어요. 카라는 탱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더 높은 나뭇가지로 올라가 버렸답니다. 화가 난 탱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멀리 던져버렸어요. 또 죽은 나무를 밀어 넘어뜨렸지요. 탱은 엄마가 자기를 왜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수컷 오랑우탄 한 마리가 탱을 덮쳤어요. 깜짝 놀란 탱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어요. 뒤쫓아오던 수컷 오랑우탄이 탱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제야 탱은 수컷 오랑우탄이 함께 놀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지요. 수컷 오랑우탄과 금세 친해진 탱은 이리저리 뒹굴다가 함께 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친구가 열매를 따서 먹자 탱도 열매를 따서 베어 먹었어요. 탱은 친구와 함께 열매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나란히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친구와 헤어진 탱은 집으로 돌아가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카라는 애처로운 마음에 탱을 밀어내지 않았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탱은 엄마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카라는 킨티와 함께 근처 나무에 앉아 있었어요. 탱이 카라에게 다가가자 카라가 뒤로 물러났어요. 또다시 화가 난 탱이 마구 소리를 질렀지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도 탱에게 쌀쌀맞게 대하는 카라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카라는 탱에게 잘해주고 싶었지만 탱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냉정해져야 했지요. 카라는 탱이 집에 오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늘 탱을 혼자 두고 나가버렸어요. 그럴 때마다 화를 내던 탱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혼자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탱은 엄마 곁을 오랫동안 떠나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서 좋아하는 과일을 찾아 먼 길을 가기도 하고 집 짓는 법도 배웠지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보금자리 안에서 낮잠을 자기도 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엄마한테 돌아가 잠을 잤답니다. 어느 날 아침 탱은 엄마가 두리안 열매를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두리안 열매는 탱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었지요. 탱은 엄마에게서 두리안 열매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열매를 풀숲에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카라는 화를 내면서 탱을 밀쳐냈어요. 탱은 아랑곳하지 않고 풀숲에서 열매를 찾았어요. 열매가 보이지 않자 탱은 처음으로 나무에서 땅으로 훌쩍 뛰어내렸지요. 그러고는 두리안 열매를 정신없이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갑자기 카라가 고함을 질렀어요. 하지만 탱은 열매를 찾느라고 엄마의 소리를 듣지 못했지요. 탱 뒤에서 호랑이가 새금새금 다가오고 있었어요. 카라가 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마침내 두리안 열매를 찾은 탱이 열매를 손에 쥐고 나무로 뛰어오른 순간 호랑이가 덤벼들어 탱의 다리를 핥히었어요. 놀란 탱이 소리를 지르며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카라는 탱의 다리에 난 상처를 핥아주고 열매를 먹였어요. 그리고 탱이 빗방울에 젖지 않도록 커다란 나뭇잎으로 씌워주고는 다정하게 바라보았지요. 탱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엄마의 보살핌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겨 작은 소리로 흐느꼈지요. 밤이 되자 탱은 처음으로 밤을 보낼 수 있는 집을 지었어요. 카라도 근처에 집을 짓고 탱을 지켜보았지요. 다음날 아침 탱은 엄마와 여동생이 떠날 때까지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서 깊은 잠을 잤어요. 잠에서 깨어난 탱은 과일을 따서 먹고 다른 수컷 오랑우탄들을 만났어요. 꼬마 오랑우탄 탱은 여전히 엄마 곁을 맴돌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혼자서 다니는 것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탱은 혼자서 열매도 따고 집도 잘 지었어요. 카라는 자기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한 것을 알았지요. 탱은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까만 어린 양 어느 조용한 바닷가에 어린 양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보통 양들과 좀 달라 보였지요. 다른 양들이 매라고 울 때 어린 양은 마치 돗담배에 부딪히는 바람처럼 휘휘 라고 속삭였답니다. 또 석탄 같은 까만 털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은 푸른 하늘과 바다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을 먹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중얼거렸지요. 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재미있는 여행을 해봤으면 좋겠어. 양치기는 언제나 절벽 사이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양을 찾아다녔고 어린 양을 찾고 나서야 다른 양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는 어린 양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양치기는 중얼거렸지요. 언젠가 저 어린 양은 절벽 아래로 떨어질 거야. 저러다 떨어지지. 양치기가 말한 대로 어린 양은 한 발, 두 발 내딛다가 절벽 아래 바다 속으로 그만 풍덩 빠지고 말았답니다. 그때 바다 속에는 바다 속에는 흰 고래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항상 혼자서 심심하게 돌아다니던 흰 고래는 바다에 떨어진 어린 양이 풍선일 거라고 생각했지요. 와, 장난감이네. 신이 난 흰 고래는 어린 양을 잡고서 물 위로 힘껏 뛰어올랐어요. 너무 세게 뛰어오르는 바람에 붙잡고 있던 어린 양이 그만 땅 위로 튕겨 나왔답니다. 가엾게도 어린 양은 낯선 곳에 혼자 내버려져서 슬펐어요. 게다가 흰 고래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어린 양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요. 결국 어린 양은 있는 힘을 다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 흰 고래를 만났어요. 그들은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지만 흰 고래와 어린 양은 친해지고 싶었답니다. 그러나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던 어린 양은 흰 고래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지요. 흰 고래는 그런 어린 양을 살며시 안아주었답니다. 흰 고래가 말을 했어요. 너 수영하고 싶니? 가르쳐 줄까? 어린 양은 기뻤지요. 어린 양은 파도타기와 잠수, 오랫동안 물 속에서 숨을 참는 법을 열심히 배웠답니다. 어린 양의 살갖은 물살에 의해 흰 고래처럼 미끈 미끈해졌어요. 어린 양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 분홍빛 말미젤과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소금 기둥을 보았지요. 물고기 떼를 만나기도 했고 진주빛 조개더미에 올라 멋진 포즈를 취하기도 했어요. 흰 고래와 함께 산호섬에 놀러가기도 했어요. 어린 양은 다른 양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요. 바다의 친구들은 어린 양과 흰 고래를 쌍둥이라고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흰색과 검은색의 피아노 건반처럼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느 날 먹이를 찾으러 나간 흰 고래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상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스페인의 침몰선이었어요. 값비싼 보석들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지요. 흰 고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흰 고래는 먹이를 찾을 생각도 어린 양에 대해서도 모두 잊어버린 채 그 배의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한편 어린 양은 흰 고래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지요. 이제 나는 어떡하지? 어린 양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미자의 사이몬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사이몬은 어린 양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사랑에 빠진 거야. 어린 양은 깜짝 놀랐지요. 내가 사랑에 빠졌다고? 어린 양은 바다 위로 헤엄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사랑에 빠졌어. 이내 어린 양은 기분이 좋아져서 춤을 추었어요. 하늘은 매우 낮았고 안개는 커튼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지요. 한편 침몰선을 뒤지고 있던 흰 고래는 어두운 광택을 띈 보석을 발견했답니다. 그 보석을 보는 순간 까만 털 어린 양이 생각났어요. 흰 고래는 어린 양에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지요. 그러나 시간이 너무 지나 어린 양이 멀리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겁이 났어요. 흰 고래는 용기를 내어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지요. 다행히 어린 양과 흰 고래는 다시 만났어요. 어린 양은 자욱한 안개를 붙잡아 흰 고래 머리 위에 살펴시 올렸고 그것은 신부의 면사뽔처럼 아름다웠답니다. 그때 그들 옆으로 짐을 가득 실은 큰 배가 지나갔어요. 그 배의 선장은 항해일지에 이상하게 생긴 돛담배를 보았다고 적었지요. 13시 15분 쌍둥이 같은 배가 짙은 안개 속을 지나갔다. 한쪽은 하얗고 다른 한쪽은 까만 이 배는 아주 평화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지금도 어린 양과 흰 고래가 바닷속에 몸을 담그고 구름 속에 머리를 내밀면서 예쁜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안 못말리는 오리 야호 아침이다. 오늘은 뭐하고 놀까? 엄마도 아빠도 쿨쿨 잠이든 어둑한 새벽에 아기 오리 토드는 일찍 잠에서 깨었어요. 토드는 단잠에 빠져있는 농장 식구들을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토드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일어나요 일어나 잠꾸러기 여러분 일어나요 벌써 아침 이라고요. 토드 또 너냐 해가 뜨려면 아직도 멀었어. 꼬마야 아침을 알리는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가서 잠이나 더 자거라. 왜 모두들 나한테 소리치는 거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토드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잔뜩 심통이 난 토드가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꼬끄디 евой 꼬리가 그것은 꿀꿀꿀 제발 아기 돼지들을 괴롭히지 마 농장 동물들은 화가 나서 토드네 집으로 우르르 몰려갔어요 토드의 엄마 아빠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그냥 심술을 좀 부려본 것 뿐인데 토드는 성난 농장 식구들이 무서워서 언덕 위로 몰래 도망쳤어요 언덕 위 아름들이 나무 밑에 앉은 토드의 두 눈에서는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때 나무 뒤에서 염소 할아버지의 자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토드야, 왜 울고 있니? 농장 식구들은 모두 나를 미워해요 토드는 염소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우는 이유를 말했어요 토드야, 농장 식구들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꼭 한 가지만 해보렴 그러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야 염소 할아버지는 말썽꾸러기 토드가 사실은 농장 식구들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농장 식구들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도요 다음날 아침, 풀죽은 토드는 한낮에서야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농장 동물들은 아직도 잠에 빠져 있었어요 허겁지겁 닭장으로 가보았더니 암탉 아줌마가 병이 난 수탉 아저씨를 돌보고 있었어요 토드야, 수탉 아저씨가 아주 많이 아프시단다 수탉 아저씨가 아침을 알리지 못하자 농장은 온통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농장 동물들은 급히 회의를 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홉 가지나 나왔지만 쓸모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요 농장 식구들을 위해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일을 해보라고 하셨지 토드는 염수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토드는 조용히 잠자리에서 일어나 농장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농장이 떠나가도록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아기 요리 토드 덕분에 농장 동물들은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무도 늦잠을 자지 않았고 신선한 달걀과 우유도 제때에 만들어냈지요 소탁 아저씨는 토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양 아줌마는 토드가 훌륭한 오리가 될 거라고 칭찬하셨지요 꼬마 돼지들은 토드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날 이후 토드는 농장에서 아주 특별한 오리가 되었답니다 다시는 말썽을 피우지도 심수를 부리지도 않았지요 농장 식구들 모두 토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아니 토드야 아직 밤이 깊지 않았는데 벌써 자려고 아이찬 매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요 아기 오리 토드는 정말 아무도 못 말려요 잘 자라 토드야 좋은 꿈 꺼 오늘의 동화 형제 이야기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아주 좋았지요 형은 결혼을 해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동생은 형네 집과 가까운 곳에서 혼자 살았지요 형제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가을에 곡식을 많이 거두었지요 거두어들인 곡식은 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곡식을 나눈 날 밤 동생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형은 식구가 많으니까 나보다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자기 곡식을 덜어내 형의 창고에 몰래 옮겨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형도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동생은 혼자니까 외로울 거야 그러니 계산이라도 많아야지 형도 역시 자기 곡식을 동생의 창고에 가져다 놓았지요 아침이 밝았어요 형제는 자기 집 창고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곡식이 조금도 줄지 않고 어제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형제는 또다시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서로의 창고에 몰래 쌓았어요 그러나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고에 쌓인 곡식은 그대로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있었지요 다른 날처럼 형과 동생은 자기 창고에서 곡식을 들고 나왔어요 형은 동생 집으로 동생은 형 집으로 갔지요 그러다 둘은 길 가운데에서 딱 마주쳤어요 아니 형님 창고에 있는 곡식이 왜 줄지 않나 했더니 밤마다 형님이 옮겨 놓으셨군요 아우야 너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형제는 감격해서 서로 보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 뒤에도 형제는 언제까지나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사이좋은 형제처럼 우리도 서로 양보하고 아껴준다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한 것처럼 우리 마음도 넉넉해질 거예요 오늘의 동화 할아버지와 나의 친구 시골에 사는 보람이 할아버지는 털이 수북한 복슬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에게 삽살개인 복슬이는 둘도 없는 다정한 친구였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파서 쓰러지자 복슬이는 할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사는 보람이네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손녀인 보람이는 처음 본 순간부터 복슬이가 너무 좋았어요 복슬이가 힘없이 누워만 있자 보람이는 맛있는 과자도 주고 안아도 주었어요 복슬아 이거 먹어 인형 줄까? 안아 줄까? 하지만 복슬이는 보람이를 본 채만 채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방만 바라보았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복슬아 어서 타 집에 가야지 복슬이는 할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은지 차에 올라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차에 타고도 창문을 긁으며 낑낑거렸지요 며칠 뒤 하루 종일 복슬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집안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아빠 혹시 복슬이가 할아버지 산소에 간 게 아닐까요 설마 그 뭔데까지 복슬아 복슬아 아빠와 보람이가 동네 구석구석을 모두 찾아보았지만 복슬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아빠는 할아버지 산소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복슬아 복슬아 세상에 복슬아 복슬이는 할아버지 무덤 앞에 힘없이 엎드려 있었어요 아빠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편 보람이는 복슬이를 찾아서 이 골목 저 골목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거리다가 다른 동네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지요 보람아 복슬이 왔다 복슬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아빠가 보람이를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아저씨 아까 보람이가 복슬이 찾는다고 저쪽으로 갔어요 제가 불러도 못 듣고 가던걸요 옆집 은솔이가 말했어요 아빠는 허둥지둥 보람이를 찾아 나섰어요 집에 온 복슬이도 보람이를 찾아 나섰어요 여기 킁킁 저기 킁킁 냄새를 맡으며 쉴 새 없이 돌아다녔지요 보람이에요 모퉁이를 돌다가 보람이를 발견한 복슬이는 꼬리를 흔들며 큰 소리로 짖었어요 어 복슬이네 복슬아 보람이는 복슬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슬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보람이가 꼭 껴안아 주자 복슬이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었어요 보람이는 복슬이의 폭신폭신한 털을 꼭 쥐고 복슬이를 따라 걸었지요 아빠 집에 돌아온 보람이가 아빠에게 달려갔어요 아빠는 보람이를 꼭 안아 주었지요 그런데 복슬이는 그런데 복슬이는 누군가를 찾듯 아주 먼 곳을 오랫동안 바라보았 오늘의 동화 소풍 가는 동물들을 구경하고 있네요 햇살에 비친 너희들 털옷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기린 선생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선생님은 나를 보고 칭찬한 거야 내 털옷이 가장 아름다워 고양이가 온몸에 털을 세워 힘차게 흔들었어요 그러자 맨 뒤에서 뻐꾸기가 소리쳤어요 푸! 지금 털 날리는 것이 네 눈에 안 보이니? 어째서 너는 강아지보다 털이 더 많이 빠지니? 뻐꾸기는 삐죽삐죽 험담을 했어요 토끼가 재빨리 나섰어요 사람들은 겨울에 내 털옷을 많이 입어 따뜻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지 토끼는 보란 듯 두 귀를 쫑긋 세웠어요 그러자 뻐꾸기가 토끼를 향해 소리쳤어요 내 털은 값이 싸서 그런 거야 아름다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너는 어째서 밤마다 나무 뿌리를 이빨로 갈가대니? 그 소리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이 잠을 잘 못 자잖아 뻐꾸기의 핀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링크는 자신의 털옷이 최고라고 여겼어요 내 털옷은 귀하고 값이 부쩍 비싸 그러자 뻐꾸기가 뒤에서 소리쳤어요 그렇다면 너는 언제 사람들한테 잡혀갈지 몰라 그 짧은 다리로 도망이나 갈 수 있겠어? 뻐꾸기는 링크의 흉까지 보았어요 뿔이 달린 양이 모처럼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내 털옷은 양탄자나 옷감이 되면 더욱 아름다워 그러자 뻐꾸기가 고개를 저어가며 소리쳤어요 아니야 사람들은 양털보다 양고기를 더 좋아해 그리고 너는 꼬리가 왜 그렇게 짧니? 바보같이 입은 항상 우물우물거리고 뻐꾸기의 험담은 그칠 줄 몰랐어요 담비는 뻐꾸기의 험담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는 붉은 털로 마음을 나타낼 수 있어 내 털은 붓의 재료가 되거든 동물들이 동그란 눈으로 담비를 바라보았어요 붓은 마음의 색으로 표현해 주는 도구잖아 그러나 뻐꾸기가 담비에게 꽥 소리쳤어요 너는 항상 고상한 척하더라 상한 고기를 헐레벌떡 먹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어야 해 뻐꾸기는 어느새 목이 잔뜩 쉬고 말았어요 왠지 기분도 나빴지요 물! 물! 물 좀 줘! 물! 뻐꾸기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어요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개개비 한 마리가 날개로 풀 쪽을 가리켰어요 뻐꾸기는 정신없이 그곳으로 날아갔지요 조그만 샘에 맑은 물이 고여 있었어요 뻐꾸기는 숨도 쉬지 않고 그 물을 들이켰어요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 네 모금 목을 한껏 죽인 뻐꾸기는 서둘러 위로 날아올랐어요 저만치에서 여전히 줄일 지역 소풍을 가고 있는 친구들이 보였어요 쉿! 자기들끼리만 가고 있어! 불이 났게 뒤쫓아간 뻐꾸기가 소리쳤어요 고양이랑 토끼 털옷은 정말 아름다워 고양이와 토끼가 놀란 얼굴로 뒤돌아 보았어요 뻐꾸기는 느닷없이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칭찬 때문에 당황했어요 민크와 양 그리고 단비의 털옷도 눈부시게 아름다워 민크 양 단비도 깜짝 놀라 뒤돌아 보았어요 뻐꾸기가 친구들을 칭찬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얘들아 뻐꾸기 얼굴 좀 봐 찡그린 눈썹이 반달 눈썹으로 바뀌었어 고양이 말에 동물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썹 모양이 바뀌었다고? 그럴 리가! 샘물에 비춰봐야겠다 뻐꾸기는 서둘러 숲 쪽으로 다시 날아갔어요 샘물에 비친 뻐꾸기 얼굴은 몰라보게 확 갈라져 있었어요 항상 찡그린 모습이었는데 방글방글 웃는 얼굴로 바뀐 거예요 어리둥절에서 주변을 살피던 뻐꾸기가 샘물가에 있는 나무 팻말을 발견했지요 그 팻말에는 마음을 바꾸는 샘물이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쟤는 왜 저렇게 못생겼을까? 쟤처럼 너무 말이 많은 아이는 피곤해 이렇듯 누구나 한 번은 험담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은 채 기분 나쁜 소리를 하거나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마음 또한 미워지는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기보다는 비난하는 걸까요? 자신보다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질투가 나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친구의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더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도 서로 좋은 점을 칭찬하고 아껴주기보다는 친구의 부족한 부분만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헐뜯고 욕하기보다는 칭찬할 때 비로소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알아볼 수 있는 칭찬의 눈을 떠볼까요? 오늘의 동화 다시 찾은 사랑 티미는 귀여운 꼬마 토끼예요 티미에게는 누나랑 형이랑 동생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도 있고요 엄마는 티미랑 같이 놀거나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티미에게는 가장 친한 친구 레커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레커는 언제든지 함께 놀 시간이 있고 늘 멋진 생각을 해낸답니다 우리 돛담배를 만들자 레커가 말했어요 오 그래 티미는 신이 났어요 티미와 레커는 돛담배를 하나씩 만들어 신의 물에 뛰었어요 내 배가 더 빨라 레커가 말했어요 그때 티미의 돛담배가 돌에 걸려 그만 멈추고 말았어요 티미는 어쩔 줄 몰랐지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가서 돛담배를 살짝 건드려주면 돼 레커가 외쳤어요 티미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곧 용기를 냈어요 티미는 조심조심 돌다리 위를 건너갔어요 티미가 돛담배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쭉 미끄러져 물속에 첨벙 빠지고 말았어요 레커는 배꼽을 쥐고 웃었지요 뭐가 그렇게 웃기니? 티미가 뾰로통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레커는 계속 깔깔거렸어요 좋은 친구인 줄 알았는데 티미는 화가 나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흠뻑 젖은 티미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티미, 옷이 왜 그러니? 티미는 엄마에게 물에 빠진 일과 레커가 짓궂게 웃어댔던 일을 막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때 동생 베니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엄마, 말벌이, 말벌이 날 쏘았어요 엄마는 얼른 베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괜찮아,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면 곧 나을 거야 엄마는 베니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있는데 티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티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티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묻지 않고 베니에게만 신경을 썼어요 언제나처럼 말이에요 시무룩해진 티미는 책상에 앉아 멋진 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멋진 연을 엄마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엄마, 내가 정말 멋진 연을 만들었어요 티미가 외쳤어요 하지만 엄마는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티미,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보자 하지만 엄마, 지금은 안 돼요 티미는 몹시 실망했어요 엄마는 티미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았어요 조금도 말이에요 티미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멋진 연은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여동생 레아가 망가뜨린 거예요 이런 바보 티미가 소리 지며 레아를 힘껏 떠밀었어요 레아는 앙한 울기 시작했어요 곧 엄마가 달려왔지요 무슨 일이니? 티미 오빠가 날 밀었어요 레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레아가 연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에요 티미는 왜 그랬는지 설명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티미를 나무랐어요 그래도 레아를 밀면 안 되지 티미는 화가 났어요 나는 뭐든지 하면 안 되고 벤이랑 레아는 뭐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만 안 되냐고요? 잔뜩 화가 난 티미는 인형을 들고 손살같이 밖으로 나갔어요 티미! 엄마가 외쳤어요 하지만 티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어요 엄마는 티미에게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아요 항상 베니와 레아만 보살펴줘요 그리고 늘 티미만 야단쳐요 베니나 레아는 절대로 야단치지 않아요 엄마는 정말 너무해요 엄마는 티미보다 베니랑 레아를 훨씬 더 사랑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티미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티미는 훌쩍거렸어요 아무도 티미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엄마조차도 티미의 볼 위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어요 티미는 아주아주 외로웠어요 갑자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티미는 몸을 움츠렸어요 얄미운 여우 프레디가 나타났나 봐요 하지만 그것은 프레디가 아니었어요 바로 엄마였답니다 티미 여기 있었구나 너를 찾아 한참 헤맸단다 엄마는 티미의 눈물을 보았어요 왜 울고 있니 엄마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나보다 베니랑 레아를 더 좋아하잖아요 티미가 훌쩍거리며 말했어요 아 티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너를 사랑해 너에게 신경을 많이 못 쓰더라도 말이야 그리고 네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도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는 티미를 꼭 끌어안았어요 정말요? 티미가 울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티미 넌 엄마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 귀엽고 소중한 존재란다 사랑스러운 티미 티미는 엄마와 커다란 보름달을 바라보며 행복에 젖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재워주세요 저녁이 되어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기 양 레니는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피곤해졌답니다 레니는 엄마를 찾아 이곳 저곳을 둘러보았어요 엄마가 재워주어야 레니는 잠을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엄마를 찾을 수가 없네요 아 졸려 이제 자야 하는데 졸린 레니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암소 아줌마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걱정 마 레니야 내가 널 재워줄게 몸이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단다 암소 아줌마는 담요랑 집을 가져와서 레니를 꽁꽁 쌌어요 레니는 꼼짝도 할 수 없었지요 네 레니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답답해요 내가 도와줄게 레니 암소 아줌마가 나가자 이번에는 고양이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고양이 아줌마는 조심조심 레니를 풀어주었어요 자 너에게 필요한 건 굿나잇 뽀뽀란다 뽀뽀를 받으면 넌 잠들 수 있을 거야 고양이 아줌마는 아기 고양이들에게 할 때처럼 짧은 혀로 레니의 얼굴을 마구 핥아주었어요 으흐흐 레니가 소리쳤어요 너무 축축해요 난 자고 싶단 말이에요 말 아줌마가 개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왔어요. 문제없어 레니야. 내가 널 꼭 껴안아주면 잠들 수 있을 거야. 말 아줌마는 침대 위에 앉아 사랑스럽다는 듯 레니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 레니가 소리쳤어요. 너무 아파요. 어서 누워주세요. 이번에는 지나가던 돼지 아줌마가 왔어요. 아가야, 잠을 못 자는 걸 보니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잠시 기다리렴. 돼지 아줌마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줌마는 이내 냄새나고 끈적끈적한 음식을 잔뜩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왜? 냄새가 너무 고약해요. 레니는 코를 막으며 엄마를 찾아 밖으로 나갔어요. 레니는 오리 아줌마를 만났습니다. 잠깐만, 레니. 오리 아줌마가 소리쳤어요. 내가 아름다운 자전거를 불러줄게. 그러면 금방 잠들 수 있을 거야. 꽥꽥꽥꽥꽥꽥. 우리 아줌마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나게 기타도 쳤지요. 레니는 아줌마의 자장가가 전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으흠, 레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엄마가 날 재워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바로 그 순간, 레니의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엄마는 시장에 갔던 거예요. 엄마! 레니는 엄마를 반갑게 맞았어요.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가야. 이제 엄마가 코 재워줄게. 엄마는 레니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엄마는 레니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꽁꽁 싸매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게요. 그런 다음 엄마는 레니의 이마에 부드럽게 뽀뽀해 주었어요. 또 신선한 주스와 빵도 주었지요. 그러고는 정말 아름다운 자장가를 불러주었답니다. 드디어 아기 양 레니는 새근새근 잠이 들었어요. 오늘의 동화 방울 목걸이 리스는 엄마, 아빠, 그리고 다른 생쥐 가족들과 낡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리스는 매우 행복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느 날 리스는 커다란 포도를 먹다가 냄비 뚜껑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아, 도대체 이게 뭐야? 리스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항상 리스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꼬마 생쥐라고 말해줬는데 자신의 왼쪽 눈 주위에 커다란 검은 점이 있는 것이었어요. 왜 내 얼굴에 이런 게 있지? 이 점 때문에 다들 날 싫어하면 어떡해? 리스는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리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이 끔찍한 점을 없애는 것이었지요. 어느 화창한 아침, 리스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밀가루로 가려야지 그러면 아무도 점을 보지 못할 거야. 리스는 생각했어요. 리스는 봉투에서 밀가루를 꺼내 얼굴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아주아주 하얘졌답니다. 리스는 무척 기뻤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목욕을 하자마자 밀가루는 싹 지워지고 점이 다시 나타났어요. 게다가 엄마는 말썽만 부린다며 꼬지졌답니다. 불쌍한 리스 그러나 며칠 후 기대하지 않은 사건이 리스의 마음을 변하게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공포에 사로잡힌 생쥐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서로 인사할 새도 없이 후다닥 뛰었답니다. 무슨 일이에요? 리스가 물었어요. 엄마는 리스에게 무시무시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바나베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바나베스? 그게 누구예요? 리스가 물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고양이야. 바나베스는 치아실과 다락에서 모든 생쥐들을 없애려고 한단다. 바나베스가 사라져서 다들 마음 놓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돌아왔대. 리스의 엄마는 오들오들 떨며 말했어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할아버지 생쥐가 모여있는 생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생쥐들은 커다란 바나베스만 보면 무서워 벌벌 떠든걸요. 만약 바나베스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다면 살금살금 다가와도 금방 알아챌 텐데요. 벤자민 아저씨가 말했어요. 훌륭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누가 감히 고양이 가까이에 갈 수 있겠어요? 제가 할게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리스는 냉큼 앞으로 나섰어요. 그 이후로 리스는 오직 바나베스에게 방울을 달 생각만 했어요. 점심으로 좋은 무뿌리를 찾는 동간에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때 리스는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느낌은 낮았어요. 바나베스가 리스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바나베스는 갑자기 리스를 향해 덤벼들었어요. 리스는 잽싸게 달려 배수관 구멍으로 쏙 뛰어들었답니다. 그런데 리스의 발이 배수관 속에서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바로 밑에는 바나베스가 입을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리스의 발이 바나베스의 수염에 닿는 순간 리스는 배수관에 난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왔어요. 바나베스는 당황했어요. 먹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다행히 리스는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리스는 바나베스의 목에 방울 다는 방법을 밤새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침이 되어서야 좋은 생각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알았다. 리스는 서둘러 방울을 가지러 차고에 갔어요. 방울이 잘 울리는지 한 번 확인하고는 목걸이처럼 끈에 꿰었지요. 이제 할 일은 배수관 입구에 방울 목걸이를 둘러놓고 바나베스를 목걸이 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주인 아주머니는 바나베스에게 맛있는 정어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리스는 바나베스의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정어리가 접시에 놓이자마자 리스는 정어리를 훔쳐 배수관 안에 숨겼어요. 그런 다음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그 생쥐다! 바나베스가 곧바로 뛰어나왔어요. 또 너야! 니스를 알아본 바나베스는 와락 덤벼들었어요. 니스는 아슬아슬하게 도망쳤습니다. 화살처럼 빠르게 니스는 방울을 둘러놓은 배수관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바나베스도 니스를 뒤따라갔지요. 그랬더니 어? 이 안에 정어리가? 바나베스는 깜짝 놀랐어요. 바나베스는 정어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정어리로 앞발을 뻗었어요. 그 순간 니스는 배수관의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와 재빨리 바나베스의 목에 방울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깜짝 놀란 바나베스는 방울 목걸이를 빼려고 머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목걸이는 꽉 쥐어들었지요. 바나베스는 정어리 맛도 못 본 채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만세! 아기 생쥐들은 니스처럼 보이려고 한쪽 눈 주위에 커다란 검은 점을 그렸지요. 이제 검은 점은 니스의 자랑이 되었답니다. 오늘의 동화 우리 엄마와 로봇 나는 늘 혼자 집에 있어요. 엄마는 날마다 회사에 나가시지요. 심지어 토요일에도 나가신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늘 똑같은 내용에 편지도 놓여있지요. 이 닦고 숙제하고 방 깨끗이 정돈하는 거 잊지마. 사랑해 엄마가 밥을 먹고 나면 나는 이를 닦고 숙제를 하고 방을 청소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요. 집에는 따분하고 뻣뻣한 고양이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직접 로봇 엄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내가 만든 로봇 엄마는 절대로 회사에 가지 않으실 거예요. 늘 나를 학교까지 바래다 주실 거예요.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겠지요. 로봇 엄마가 있는 아이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로봇 엄마는 절대로 나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골목길에서 쫓아오는 개에게 물리지 않게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파란 신호등이 켜져도 멈추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에 치이지 않게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못된 애들이 자꾸만 과자를 뺏어먹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 볼을 꼬집지 못하게 지켜주실 거고요. 로봇 엄마가 생기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로봇 엄마는 늘 이런 것만 해주실 거예요. 감자튀김, 피자, 팝콘, 치킨, 그리고 물론 스파게티까지 하지만 이런 건 절대로 만들어주지 않으실 거예요. 양배추찜, 생선찜, 닭찜, 감자찜, 뜨거운 야채스프, 삶은 콩 내 로봇 엄마는 굉장히 똑똑하실 거예요. 도형 문제도 척척 풀어주실 거예요. 나 대신 구구단도 외워주시고 나와 똑같은 글씨체로 글짓기도 해주시고 지리교과서에 나오는 지도도 뚝딱 그려주실 거예요. 로봇 엄마는 진짜 엄마처럼 좋을 거예요. 아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늘 내 곁에 계실 테니까요. 나 혼자 이를 닦게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절대로 내 방을 치우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밤 늦도록 자지 않고 공포 영화를 봐도 그냥 내버려 두실 테니까요. 절대로 나를 나무라지 않을 테니까요. 혹시 나무라신다고 해도 내가 리모콘으로 로봇 엄마를 꺼버리면 그만이에요. 드디어 로봇 엄마가 완성되었어요. 내가 원했던 모습이랑 똑같아요. 어?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네요. 진짜 엄마처럼 따뜻하지 않아요. 내가 만든 로봇 엄마는 진짜 엄마처럼 부드럽지 않아요. 진짜 엄마처럼 좋은 향기가 나지 않아요. 진짜 엄마처럼 나를 꼭 안아주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난 로봇 엄마를 부수기로 했어요. 다른 걸 만들어보려고요. 진짜 엄마가 집으로 돌아오시네요. 진짜 엄마는 오자마자 나를 안아주고 뽀뽀해 주셨어요. 진짜 엄마가 내게 물어보세요. 저게 뭐니? 내가 만든 로봇 개예요, 엄마. 마음에 드세요? 오늘의 동화 자매의 요정과 친구 아주 깊은 밤 사람들에게 잠이 오는 모래 가루를 뿌리고 돌아온 샌드맨은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었어요. 가끔 구름 사이로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기도 했지요. 샌드맨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자 잠을 자러 갔어요. 하지만 왠지 허전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한참을 뒤척이던 샌드맨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샌드맨은 다시 침대에 누우며 내일은 꼭 친구를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밤 비행선을 타고 가는 샌드맨의 가슴은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어요. 샌드맨은 잠이 오는 모래 가루를 뿌리며 아직 잠들지 않은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조금 뒤 잠들지 않은 한 소년과 소녀를 보게 되었답니다. 샌드맨은 먼저 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자 소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너, 너는 누구니? 난 샌드맨이야. 내 친구가 되어줄래? 좋아. 소년은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곧 입을 크게 벌리며 하품을 했지요. 이제부터 내 비행선을 타고 함께 여행하자, 샌드맨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멋지게... 하지만 소년은 금세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어? 잠이 들었잖아? 사람들은 왜 내가 가까이만 가면 잠을 잘까? 샌드맨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샌드맨은 비행선을 돌려 잠들지 않은 소녀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소녀의 방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지요. 샌드맨을 본 소녀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곧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답니다. 샌드맨은 또다시 잠들지 않은 누군가를 찾아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검은 안경을 쓰고 어깨에 가방을 맨 사람을 보았지요. 샌드맨은 재빨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맨이에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샌드맨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깜짝 놀라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말했어요. 나... 나는... 나는... 그 사람은 졸린지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나는 말이야 도둑이야. 이상하게 오늘 밤은 너무 졸려. 그 사람은 말을 끝맺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주저앉아 잠이 들고 말았어요. 도... 도둑이라고? 샌드맨은 깜짝 놀라 곧장 경찰을 찾으러 갔지요. 하지만 샌드맨과 같이 온 경찰 역시 너무나 졸려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지요. 조금 뒤 경찰도 도둑 옆에 주저앉아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휴... 왜 이렇게 친구 잡기가 어려운 거지? 집으로 돌아온 샌드맨은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샌드맨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얼마 뒤 샌드맨은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사람들은 밤에 자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난 동물과 친구를 하면 될 거야. 밤에 깨어있는 동물과 말이야. 신이 난 샌드맨은 어서 어서 다음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다음 날 밤 일을 끝낸 샌드맨은 숲으로 날아갔어요. 숲에는 낮에 잠을 잔 박쥐, 여우, 울빼미가 말똥말똥 깨어있었지요. 샌드맨은 동물들에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를 찾고 있다는 것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끝낸 샌드맨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동물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샌드맨은 울먹거리며 말을 써요. 나는 친구를 갖고 싶어.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친구를 말이야. 사람들은 잠을 깨기 위해 무엇을 하지? 샌드맨은 또다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래, 사람들은 잠을 깨기 위해 얼굴에 물을 뿌려. 어서 바다에 있는 동물들을 찾아가야겠어. 하루 종일 얼굴에 물을 묻히고 있으니까 잠을 자지 않을 거야. 샌드맨은 곧바로 바다를 향해 날아갔어요. 샌드맨은 바다 깊은 곳에서 돌고래를 만났어요. 조금 뒤 상어, 문어, 심지어 흰수염 고래까지 만날 수 있었지요. 샌드맨은 바다 동물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두 미소를 지은 채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샌드맨은 하는 수 없이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샌드맨은 바닷가 바위 위에 우두커니 앉았어요. 너무나 슬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나랑 친구가 되어줄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랑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 샌드맨은 슬프게 중얼거리며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때였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닷물에 비친 달이 샌드맨을 보고 윙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샌드맨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러자 이번엔 샌드맨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주었답니다. 어떻게 달한테 가지? 너무 멀리 있잖아. 하지만 안 될 것도 없지. 샌드맨은 비행선을 타고 곧장 달을 향해 날아갔어요. 샌드맨이 달에 도착하자 달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드디어 왔구나. 내가 바라봐주기를 손꼽아 기다렸어. 정말? 나를 기다렸어? 샌드맨은 못 믿겠다는 듯 물었어요. 물론이지. 나는 너에게 갈 수가 없잖아. 소리칠 수도 없고. 괜찮다면 내 친구가 되어줄래? 달이 수줍어하며 말했어요. 좋아. 나도 친구를 갖고 싶었어. 그런데 넌 내가 다가가도 졸립지 않니? 샌드맨은 조심스럽게 울었어요. 그러자 달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어요. 하하 물론 안 졸려. 난 원래 잠이 많지 않단다. 그날 이후 샌드맨과 달은 서로에게 하나뿐인 친구가 되었어요. 샌드맨은 일이 끝나는 대로 달을 찾아가 남은 하루를 보내곤 했지요. 이제 더 이상 샌드맨은 외롭지 않았어요. 물론 달도 외롭지 않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착한 연희 옛날에 연희라는 마음씨 고운 아이가 살았어요. 그런데 새 어머니는 연희를 미워해서 힘든 일은 모두 연희에게 시켰지요. 추운 겨울날 새 어머니가 연희를 불렀어요. 연희야, 산나무를 캐오너라. 연희는 나무를 캐러 산속으로 갔어요. 아, 추워. 나물은 없고 온통 눈뿐이네. 연희는 길을 잃고 산속을 헤매다가 동굴을 보았어요. 어, 저기 동굴이 있네. 조금 쉬어가야겠다. 그런데 동굴 앞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연희가 바위에 손을 대자 스르르 옆으로 밀려갔지요. 동굴 안에는 잘생긴 버들 도령이 꽃과 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는 연희예요. 산나무를 찾다가. 버들 도령이 연희에게 말했어요. 산나물은 얼마든지 있으니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버들리파 연희가 왔다 하고 말하면 바위문이 저절로 열릴 거예요. 또 버들 도령은 연희에게 파란색 병을 주었어요. 이 병에 든 약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답니다. 연희는 바구니에 나무를 가득 담고 파란색 병은 품에 꼭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산나무를 보고 새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이 추운 날 어디서 산나무를 캤을까? 며칠 뒤에 새 어머니는 연희에게 또 산나무를 캐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희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지요. 연희가 동굴에서 버들 도령을 만나는 걸 새 어머니는 다 훔쳐보았어요. 다음날 새 어머니는 혼자서 동굴에 가서 연희인 척하며 버들 도령을 불렀어요. 그러자 바위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새 어머니는 버들 도령을 죽이고는 푸른 들판도 불태워버렸어요. 나중에 동굴로 온 연희는 버들 도령이 죽은 걸 보고 눈물을 흘렸지요. 도련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연희는 갑자기 버들 도령이 준 파란색 병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약을 도령에게 먹였지요. 연희 낭자, 고맙소. 나는 착한 연희 낭자를 구하러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이오. 나와 같이 하늘나라로 갑시다. 연희는 버들 도령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운 좋은 강아지 따사로운 햇살 아래 귀여운 강아지 머키가 졸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벌 한 마리가 머키를 귀찮게 하고 있네요. 장난꾸러기 머키는 벌을 겁주려고 했어요. 날아다니는 벌을 향해 펄쩍 뛰기도 하고 와락 덤벼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얄미운 벌은 이리저리 잘도 도망다녀요. 결국 머키는 벌을 쫓아 채소밭으로 들어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농장 앞마당까지 뛰어들어갔지요. 꿀꿀아 이리와! 달리던 머키가 꿀꿀이를 불렀어요. 나랑 같이 저 벌을 쫓아가자! 헛간을 거쳐 오리들이 놀고 있는 연못을 가로질러 창고를 지나 풀세프로 뛰어들어갔어요. 벌이 어디로 간 거야? 머키는 헉헉대며 꿀꿀이에게 물었어요. 친구들이 부르러 간 게 아닐까? 꿀꿀이는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아! 저게 봐! 머키는 꿀꿀이가 가리끼는 곳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머키와 꿀꿀이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뛰었어요. 벌떼가 꿀꿀이와 머키를 쫓아왔거든요. 풀세프를 뛰쳐나가 창고를 지나 연못을 가로질러 다시 헛간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건초더미 아래에 숨어 있다가 미끄러지듯 언덕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농장 앞마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원으로 뛰어들어 안전하게 빨래 아래에 숨었답니다. 그런데 머키 이 녀석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잔뜩 화가 난 아주머니가 머키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불쌍한 머키를 혼내지 마세요. 머키는 지금 벌떼에게 쫓기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래? 벌떼를 피하다니. 머키 녀석 운이 좋았구나. 머키야 이리 와. 좀 씻어야겠다. 결국 머키는 아주머니의 야단 대신 호수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춤기로 샤워를 하게 되었어요. 어쩐지 벌을 쫓는 것보다 더 즐거워 보이네요. 머키는 정말 운이 좋은 강아지인 것 같아요. 오늘의 동화 미안해 넓고 넓은 사막에 작은 선인장이 살았어요. 친구는 가끔씩 찾아오는 바람과 구름 뿐이었어요. 아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어느날 선인장은 큰 소리로 바람을 불렀어요. 바람아 도와줘. 벌레들이 내 몸을 간지럽혀. 선인장의 소리를 들은 바람이 휙 날아왔어요. 벌레가 어디 있니? 내가 벌레들을 날려보낼게. 선인장은 신나서 까르르 웃었어요. 아하 재미있어라. 어? 너 거짓말했구나. 화가 난 바람은 모래바람을 훅 일으키고 가버렸어요. 다음날 선인장은 가시를 뾰족히 세웠어요. 구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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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선인장은 이번에는 구름을 불렀어요. 구름들이 둥둥둥 때를 지어왔어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햇볕을 가려줄게. 하하하 난 햇볕을 좋아하는걸. 선인장이 깔깔 웃으며 구름을 돌렸어요. 어? 너 거짓말을 한 거야? 화가 난 구름들이 한때 모여 비구름을 만들었어요. 우뚜뚜뚜뚜뚜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선인장이 소나기를 맞으면서 말했어요. 아 시원해라. 다음날 낙타 한 마리가 겅중겅중 달려왔어요. 낙타야 낙타야 여기 시원한 물 있어. 어디 어디에 물이 있는데? 낙타가 신바람이 나서 달려왔어요. 히히 거짓말인데. 뭐라고? 에이 못된 선인장. 화가 난 낙타가 선인장 위에 오줌을 누웠어요. 아 뜨거워. 낙타의 오줌을 뒤집어쓴 선인장은 다시 바람을 불렀어요. 바람아 바람아 오줌 냄새 좀 날려보내줘. 얘 너 또 거짓말하는 거지? 바람은 들은 채도 않고 멀리 가버렸어요. 비가 내려야 내 몸이 깨끗해질 텐데. 먼지를 뒤집어쓴 선인장이 다시 구름을 불렀어요. 구름아 낙타 오줌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 시원한 비 좀 뿌려주겠니? 난 거짓말쟁이 말은 안 믿어. 구름은 하늘도 비 올라갔어요. 좋아. 햇볕에 오줌을 말려야겠어. 선인장은 햇볕에 몸을 내맡겼어요. 며칠이 지나도 바람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구름도 지나가지 않았지요? 쉬, 안아도 좋아. 선인장은 몸을 비틀며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냈어요. 선인장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밤이면 몸을 간지리던 모래바람이 그리웠고 가끔씩 비를 몰고 와 시원하게 몸을 적셔주던 구름도 보고 싶었지요. 선인장의 몸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예, 기운을 내. 햇님이 선인장을 보고 말했어요. 저는 바람이랑 구름이 보고 싶어요. 선인장이 고개를 숙이고 울먹였어요. 그때였어요. 바람이 휙휙 구름을 몰고 왔지요. 그러자 소나기가 쏘아쏘아 쏟아졌어요. 낙타 오줌도 씻겨 내려갔지요. 선인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아야 해요.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말하며 사과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용기가 나지 않아 자꾸 숨기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용서받기가 더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아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좋지요. 때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용기내어 솔직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흰동가리 이야기 따뜻한 물속 산호초에는 신기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유난히 겁이 많은 흰동가리들은 산호초에 나가 놀지 않고 하루 종일 말미잘 촉수 속에서만 지냈지요. 흰동가리들이 먹이를 먹으면서 말미잘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면 독침을 쏘는 말미잘 촉수는 흰동가리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기심 많은 흰동가리가 태어났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세상에 나오면서 말했어요. 넓은 바닷속에 보러 갈 거야. 나는 평생 말미잘 안에서만 살고 싶지 않아. 아기 흰동가리는 물살을 해치며 모험을 찾아 떠났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유유히 헤엄치면서 파란 불가사리를 보고 산호의 날개와 팔도 보았어요. 그러다가 하늘하늘 우아하게 춤추는 갯민숭 달팽이를 보았지요. 나도 저렇게 춤출 수 있으면 좋겠어. 아기 흰동가리가 춤을 추려고 갯민숭 달팽이에게 다가갔는데 갑자기 물맛이 아주 고약했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재빨리 헤엄쳐 갯민숭 달팽이 옆을 떠났지요. 바닷속을 헤엄치던 아기 흰동가리는 온몸이 가시로 뒤덮인 커다란 물고기가 산호를 오독오독 씹어먹는 걸 보았어요. 불쌍한 물고기야 넌 너무 슬퍼 보여. 내가 즐겁게 해줄게. 아기 흰동가리가 깨끗하게 청소해주려고 다가가자 깜짝 놀란 가시복어가 커다란 가시공처럼 몸을 부풀렸어요. 으악! 아기 흰동가리는 가까스로 멈추어섰어요.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친구가 될 만한 물고기는 없을까? 아기 흰동가리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들을 데리고 지나갔어요. 저도 따라가도 될까요? 알록달록한 물고기를 따라간 아기 흰동가리는 아기 물고기들과 즐겁게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록달록한 물고기가 아기 물고기들을 산호 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어요. 한참 즐거워하던 아기 흰동가리는 어리둥절해져서 주위를 살폈지요. 바로 그때 무시무시한 드래곤 피씨가 보였어요. 드래곤 피씨는 긴 바늘을 펄럭이며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움직였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요. 그러나 작은 물고기들은 숨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한 물고기가 드래곤 피씨의 바늘에 찔려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드래곤 피씨는 죽은 물고기를 꿀꺽 삼키더니 유유히 사라져버렸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무서운 드래곤 피씨가 나타나면 조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피곤해진 아기 흰동가리는 비어있는 커다란 조개에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기 흰동가리가 막 조개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조개 안에 숨어있던 개가 집게발로 공격해왔어요. 놀란 아기 흰동가리는 재빨리 도망쳤지만 꼬리를 살짝 긁히고 말았지요. 아기 흰동가리는 아기는 천천히 헤엄쳐가다가 얼음돔을 만났어요. 얼음돔의 입속에서는 파란 줄무늬 청소 물고기가 춤을 추면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건 내가 말미자를 위해 하는 일이잖아. 아기 흰동가리는 신이나 외쳤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나 아기 흰동가리는 금방 다른 물고기를 따라갔어요. 몸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갑오징어가 나타났거든요. 아기 흰동가리는 화려한 갑오징어가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나도 저런 재주를 부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갑자기 갑오징어가 갑오징어가 검은 먹물을 내뿜더니 황급히 사라져버렸어요. 갑오징어가 뿜어낸 먹물 사이로 물려고 달려드는 뱀장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요. 뱀장어가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때 아기 흰동가리는 이때다 싶어 재빨리 도망쳤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똑바로 헤엄칠 수가 없었지요. 뱀장어의 딱딱거리는 이빨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답니다. 그때 아기 흰동가리는 하늘하늘 펄럭이는 말미잘을 보았어요. 아기 흰동가리는 뱀장어를 피해 재빨리 말미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뒤쫓아오던 뱀장어는 말미잘 속수가 쏜 독침에 코를 쏘이고 말았지요. 그제야 아기 흰동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기 흰동가리는 하루 동안 정말 멋진 모험을 했어요. 그 후 아기 흰동가리는 다른 흰동가리들을 데리고 산호초에 나가 놀았어요. 그러다 드래곤핏이나 뱀장어의 그림자라도 나타나면 서둘러 친구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흰동가리들은 바닷속을 누비며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장난감 오리 저금통 돼지 장난감 오리는 아주 빠르고 날쌌어요. 카펫 위를 가로지르며 쌩쌩 달리곤 했지요. 오리는 여러가지 달리기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주를 하면 언제나 1등만 했어요. 오리는 가장 빠른 장난감이었지요. 소방차, 견인차, 청소차 그 무엇도 오리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리는 가장 빠른 장난감이었으니까요. 오리는 언제나 1등만 할 뿐 꼴등은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멈춰! 티모씨가 외쳤어요. 너무 빨리 가고 있잖아. 하지만 오리는 티모씨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신나게 달렸어요. 야호! 오리는 점점 계단 쪽으로 달려갔어요. 설마 계단을 내려가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오리는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오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리야 조심해! 계단은 아주 가팔랐어요. 바퀴가 아니라 다리로 다니는 곳이니까요. 덜커덕 덜커덕 우르르 쿵쾅 오리는 그만 쾅 하고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오리는 결국 온몸이 부서져버렸어요. 바퀴는 고칠 수도 없게 되었지요. 오리는 이제 경주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오리는 즐거웠던 시절이 그리웠어요. 이제는 경주도 못하고 느릿느릿 걷기만 해야 했지요. 오리는 더 이상 가장 빠른 장난감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리가 다시 경기장에 있어요. 오리는 경기장 끝에서 깃발을 흔들며 1등으로 들어오는 친구에게 꽥꽥꽥 가장 빠른 장난감 만세! 하며 기쁘게 축하하고 있답니다. 저금통 돼지는 저금통 돼지는 언제나 혼자 선반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뚱뚱한 뱃속에 들어있는 티모씨의 돈을 지켜주었지요. 토실토실한 늙은 돼지는 티모씨가 동전을 넣을 때마다 자신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거만해진 돼지는 다른 장난감들을 무시했어요. 자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장난감들과 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요. 돼지는 하루종일 뚱뚱한 뱃속에 있는 달그락거리는 동전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양이가 갑자기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고양이는 돼지를 툭툭 건드렸지요. 돼지는 핸들 핸들 조금씩 밀리더니 그만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와장참 깨져버렸답니다. 뱃속에 들어있던 동전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흩어졌어요. 이를 지켜보던 티모씨는 얼른 돈을 주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부서진 돼지를 놔두고 무엇을 사러 나간 걸까요? 가엾은 돼지 돼지는 사람들이 깨진 자기 몸을 쓸어 담아 휴지통에 버릴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티모씨가 자기 몸을 붙여주기 위해 접착제를 샀다는 것도 모른 제 말이에요. 티모씨와 엄마는 깨진 돼지 몸조각을 모아 원래대로 붙여주었어요. 돼지는 기분이 한결 좋아졌지요. 하지만 무언가 어색했어요. 구멍이 너무 작아 동전이 들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거 보세요.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던 돼지가 활짝 웃고 있네요. 아마도 티모씨가 함께 놀아줘서 그런가 봐요. 돼지는 뱃속에 텅 비어있어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티모씨와 하는 재밌는 놀이가 동전보다 훨씬 더 좋았으니까요. 오늘도 장난감 오리와 저금통 돼지는 티모씨와 함께 재미있게 놀고 있답니다. 오늘의 동화 선비와 거위 옛날에 윤회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윤회는 벼슬의 뜻을 두고 한양으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저녁 어스름이 내리면서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거예요. 윤회는 주막이 있을만한 곳을 찾아 서둘러 발길을 옮겼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는데 언덕 중턱 저만 치에서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지 뭐예요. 옳지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내일 아침 일찍 길을 떠나야겠다. 윤회는 발걸음을 서둘러 불빛이 흘러나오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윤회가 예상한대로 주막이었지요. 조인정 계시오. 잠시 후 방 안쪽에서 코수염에 눈이 옆으로 쬐진 주막집 주인이 나왔어요. 그런데 윤회의 행색을 보고는 콧바람을 팽 하고 내보내지 뭐예요. 윤회의 차림새가 썩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장 밤도 깊어가고 비도 오니 무거갈 방 하나만 내주시오. 윤회는 주막집 주인의 태도에는 아랑곳없이 말했어요. 하지만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청을 한마디로 딱 잘라 거절했지요. 방은 이미 다 찼수.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구려. 아니 조금 있으면 밤도 깊어갈 텐데 어디로 간단 말이요.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방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시오. 주막집 주인은 다시 한번 팽 콧방귀를 뀌었어요. 주인장 그러면 저 마루에 앉아 비라도 피할 수 있게 해주구려. 저쪽엔 손님이 없으니 내가 앉아도 불편을 끼치지는 안을게요. 주막집 주인은 차마 그것마저 거절할 수 없어서인지 못마땅하다는 듯 끄응 시냄소리만 내고는 방으로 들어갔지요. 고맙소 주인장. 윤회는 주막집 주인의 등 뒤로 가볍게 인사를 하고는 털썩 마루에 걸터 앉았어요. 그 소리에 놀란 토실토실한 거위 한 마리가 윤회를 쳐다보고는 꽤 꽤 짧게 울었지요. 거위 역시 비를 피해 마루 밑으로 들어온 듯 싶었어요. 그나저나 오늘 밤은 어디서 묵어야 할지 걱정이로다. 그때 방 안에서 아이 한 명이 나오더니 마루에 앉지 뭐예요? 그러고는 진주구슬을 허공에 던지고 받고 하면서 놀기 시작했지요. 윤회는 그 아이가 하는 모양새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진주구슬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뭐예요? 아이는 화들짝 놀라 마루 밑으로 굴러떨어진 진주구슬을 찾으려고 허리를 구부렸어요. 하지만 떨어뜨린 진주구슬은 아이가 발견할 사이도 없이 마루 밑에 있던 거위가 날름 집어삼킨 뒤였지요. 아이는 진주구슬을 찾지 못하자 울음을 터뜨리고는 후다닥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주막집 주인이 아이와 함께 방에서 나오더니 다짜고짜 윤회의 멱살을 잡지 뭐예요. 당신이 내 귀한 아들의 진주구슬을 훔쳐갔지 당장 내놓아라. 윤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어이가 없기도 하려니와 그렇다고 그동안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니 그 일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자 주막집 주인은 윤회가 아들의 진주구슬을 가져간 것이라 확신하고는 말했지요. 네놈을 헛간에 가두었다가 내일 아침 광과에 고발하고 말테다. 주막집 주인은 씩씩거리며 밧줄로 윤회을 꽁꽁 묶었어요. 나를 꽁꽁 묶은 것이나 내일 광과에 끌고 가는 것이나 내 주인장의 뜻에 따를 것이니 한 가지 부탁이나 들어주시오. 윤회는 난감한 표정으로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어요. 도둑놈 주제에 무슨 부탁을 들어달란 거냐? 주막집 주인이 윤회의 등을 떠밀며 시큰둥 하게 대답했어요. 나를 헛간에 가두려거든 저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둬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말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거위도 함께 헛간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열쇠로 헛간문을 단단히 잠가두었고 잠가두었지요. 진주 구슬을 삼킨 거위와 함께 헛간에 갇히게 된 윤회는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듯이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거위야 내 덕에 비를 피해 공짜로 하룻밤을 묶게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주막집 주인은 윤회를 광가에 넘기려고 헛간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윤회가 하품을 하며 말했지요. 음 잘 잤다. 주인장도 잘 주무시었어. 주막집 주인은 윤회의 태평스런 말과 태도에 적이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모른 척 하고 호통을 쳤어요. 어디 광가에 가서도 그렇게 태평한지 두고 보자. 당장 나오시오. 주인장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마침 저 거위가 똥을 누고 있으니 가서 똥을 잘 살펴보시오. 후에 광가에 데려가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유네이 말의 주막집 주인은 마지못해 주위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 거위똥을 헤집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후 거위똥을 헤집던 주막집 주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거위똥 속에서 아들이 잃어버린 진주 구슬이 나온 거예요. 어이구 진주 구슬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주막집 주인은 그제야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서둘러 윤회를 묶은 끈을 풀어주었어요. 아이고 선비님 왜 진작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소? 저 못된 거위가 진주 구슬을 먹은 걸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낭패는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주막집 주인은 진심으로 윤회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그러자 윤회가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며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지요. 사실은 어제저녁 저 거위가 진주 구슬을 삼켰던 것이라오. 제가 그 사실을 주인장에게 말했다면 주인장은 분명히 저 거위의 배를 갈라 진주 구슬을 꺼냈을 것이오.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라 해도 생명은 중한 것이 아니오. 그래서 주인장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오. 윤회의 말에 주인장은 자신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답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의 가족 옛날 어느 숲속 도깨비 마을에 참나무 도깨비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깨비 어머니 도깨비 아들 도깨비 이렇게 새 도깨비는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도깨비가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웃 말 도깨비 처녀에게 장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아들 도깨비 딸 도깨비 낳고 잘 살거라 아들 도깨비는 온 마을 도깨비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참나무 도깨비 이네 집에 들어와 살게 된 며느리 도깨비는 나이가 너무 어려 살림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시집 온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 도깨비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아침 지을 쌀을 안 쳤으니 너는 불을 때려 모나. 네 어머니 며느리 도깨비는 나무장작을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을 뗐습니다. 장작은 활활 잘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도깨비는 언제 불을 줄이고 뜸을 들여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밥이 타는 줄도 모르고 불을 떼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락모락 김이 새어 나오고 밥 타는 냄새가 부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도깨비는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시집 온 첫날부터 실수도 이만저만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이 어머니 이를 어째 밥이 다 타버렸네 일을 어쩌면 좋아 그때 시어머니 도깨비가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부엌 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불호령 대신 자상하게 웃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밥이 타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며느리 도깨비가 고개를 숙이며 잘못을 빌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며느리를 다독여주며 말했습니다. 밥이 탄 건 네 잘못만은 아닌 듯 싶구나. 내가 밥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런 걸 깨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때 시아버지 도깨비도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어허 우리 며느리 잘못만 있으려고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들여서 밥이 단계지 안 그러냐 아가야 며느리 도깨비는 시아버지 도깨비까지 자기를 두둔해 주자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색시가 밥을 태웠네요.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기러 왔나 봅니다. 다음부터는 물을 적당하게 기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아들 도깨비도 며느리 도깨비를 위해 변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듯 참나무 도깨비 가족은 자기 잘못이라며 서로를 감싸 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밥을 다시 짓 하겠습니다. 며느리 도깨비가 허둥 허둥 지둥 다시 쌀을 안치고 밥을 지으려고 하자 시어머니 도깨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번에는 밥물을 충분히 안쳐주마. 아가야 나는 나무를 적당히 갖다 놓으마. 전 물을 적당히 기러다 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참나무 도깨비 가족들은 서로서로 도와가며 새로 밥을 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편 이웃에 사는 오리나무 도깨비 내 아들도 장가를 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나무 도깨비 내 며느리도 시집 온 다음 날 밥을 몽땅 태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리나무 며느리 도깨비 는 미안한 표정이나 부끄러운 내색도 없이 궁시렁 궁시렁 불만만 터뜨렸습니다. 첫날부터 잔소리 듣게 생겼네 이게 뭐람 그때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를 맡고 오리나무 시어머니 도깨비 들어와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먹어야 얘야 넌 밥도 할 줄 모르니 네 부모님이 밥 짓는 것도 안 가르쳐 주고 시집을 보냈단 말이냐 오리나무 시어머니 도깨비가 쯧쯧 혀를 차며 나무라자 며느리 도깨비는 볼이 불퉁해져서 말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일부러 밥을 태운 것도 아닌데 뭘 그리 야단이세요? 그리고 왜 우리 어머니 욕을 하시고 그러세요? 이 모습을 본 오리나무 시아버지 도깨비도 혀를 끌끌 차면서 며느리 도깨비를 나무랐습니다. 어허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인데 말대답이냐 저래서야 며느리 노릇이나 제대로 하려고 오리나무 오리나무 시아버지 도깨비도 나무라자 며느리 도깨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눈가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오리나무 아들 도깨비도 밥 타는 냄새를 맡고 들어와 며느리 도깨비를 나무랐습니다. 아니 누구한테 말대꾸를 해 당신은 부모도 없어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당신 부모님 이라는 걸 알아야지 당장 짐 싸서 나가 결국 오리나무 며느리 도깨비는 자기 집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오리나무 도깨비 가족은 당연히 아침을 굶게 되었지요.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돕고 아껴주었으면 서로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오늘의 동화 호랑이와 두꺼비의 내기 옛날 옛날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산길을 지나가다가 두꺼비를 만났어요. 마침 무슨 재미난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던 호랑이는 두꺼비를 보고 대뜸 이렇게 말했지요. 두꺼비야 때마침 배도 고프고 하니 시루떡 만들어 먹지 않으련. 그러자 두꺼비도 군침을 삼키며 대답했지요. 그래 좋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루떡을 만들어 먹기로 한 호랑이와 두꺼비는 각자 집으로 달려가 똑같이 쌀 한 바가지를 가져왔어요. 물론 팥과 떡시루와 나무장작도 준비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제일 먼저 쌀을 갈아 가루로 만들고 파트로 고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떡시루에 쌀과 팥고무를 차례로 올려놓았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사이좋게 콧노래까지 부르며 떡시루에 쌀가루와 팥고무를 가득 채웠어요. 이제는 장작에 불을 지피고 떡시루를 올려놓기만 하면 되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장작에 불을 피우고 떡시루를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장작불에 후후 입바람을 불며 시루떡이 어서 있기를 기다렸지요. 맛있는 시루떡 나 하나 두꺼비 하나 취미 꿀 꺽 맛있는 시루떡 나 하나 호랑이 하나 호랑이와 두꺼비는 시루떡을 먹을 생각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조바심을 냈어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떡시루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시루떡 익는 맛있는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했지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군침을 흘리며 떡시루를 한참 동안 쳐다보았어요. 그때 호랑이 머릿속에 퍼뜩 못된 생각이 지나가지 뭐예요. 자기 혼자 시루떡을 다 먹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 잡기 시합하지 않으련? 떡시루 잡기 시합? 그게 뭔데? 응. 그 시합은 아주 공평한 건데 떡시루를 산 꼭대기에서 굴린 다음 그 떡시루를 쫓아가서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두꺼비는 어이가 없었어요. 호랑이는 덩치도 두꺼비보다 백배는 크고 달리기도 천배는 빠르잖아요. 그건 불공평해. 내가 어떻게 널 이길 수 있겠니? 나도 너랑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하는데 뭐가 불공평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하고는 막무가내로 떡시루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 떡시루를 산 아래로 힘껏 밀었어요. 떡시루는 산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굴러가기 시작했지요. 그와 동시에 호랑이도 산 아래를 향해 냅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두꺼비는 풀쩍 풀쩍 엉금 엉금 기어가고 말이에요. 호랑이 녀석 자기 혼자 시루떡을 다 먹으려고 이런 시합을 하자고 한 거야. 가다가 쿵 넘어져라. 두꺼비는 저 멀리 앞서가는 호랑이를 보며 악담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넘어지라는 호랑이는 넘어지지 않고 굴러가던 떡시루가 돌보리에 쿵 나무 밑둥에 쿵 하며 들썩 들썩 하지 뭐겠어요. 그때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떡시루가 돌보리에 쿵 나무 밑둥에 쿵 부딪힐 때마다 떡시루 안에 있던 떡과 팥고물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횡재야. 떡덩이가 떨어져 있네. 옳아 내가 불쌍해 보여서 떡시루가 굴러가면서 떡덩이를 놓고 간기로 군. 두꺼비는 희주기주 거리면서 떨어진 떡을 정신없이 집어먹었지요. 먹다가 지치면 바가지에 주워담고 또 엉금엉금 기어가다 떡덩이가 떨어져 있으면 한입 먹고 바가지에 주워담고 두꺼비는 신이 났어요. 바보 같은 오랑이 녀석 떡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꼴이라니. 한편 호랑이는 두꺼비 말대로 떡이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헐레벌떡 산 아래로 뛰어가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떡시루가 굴러오나 뒤돌아보고 다시 뛰어가다 뒤돌아보고 하면서 열심히 달리기만 했지요. 두꺼비 녀석은 바보야. 무슨 수로 나를 이길 수 있겠어. 이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시루떡은 모두 내 차지야. 마침내 산 아래 도착한 호랑이는 숨을 몰아쉬며 떡시루가 내려오기를 기다렸지요. 그리고 얼마 후 덜컹 덜컹 들썩 들썩 떡시루가 바로 호랑이 코 앞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떡시루 안에 들어있어야 할 떡은 하나도 없고 팥고물만 쬐끔 남아있지 뭐예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시루떡이 어디로 간 거야? 호랑이는 떡시루를 들여다보고 뒤집어보고 흔들어보고 또 다시 뒤집어보면서 시루떡이 없나 열심히 찾았어요. 하지만 시루떡은 이미 두꺼비가 산을 내려오면서 다 주워먹은 뒤였지요. 아이고 내 아까 시루떡이 어디로 갔을까? 그때 였어요. 저 멀리서 두꺼비가 희죽 희죽 오물오물 무언가를 열심히 먹으면서 엉금 엉금 기어오는 거예요. 이 능글쟁이 두꺼비야 니가 내 시루떡 다 먹었지? 호랑이가 씩씩거리며 물어보자 두꺼비가 배를 두드리며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뛰느라 배가 많이 고플 텐데 이 팥고물이라도 먹을래? 두꺼비는 이렇게 말하고 먹고 남은 팥고물을 호랑이에게 내밀었어요. 그러자 호랑이의 코가 벌렁벌렁 수염이 부들부들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날 수밖에요. 뭐라고 너 나 실컷 먹어라 잔뜩 화가 난 호랑이는 두꺼비가 내민 팥고물을 두꺼비 등에 확 끼얹었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두 발로 쿵쿵 두꺼비의 등을 사정없이 밟았지요. 아이고 두꺼비 살려 정말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부터 두꺼비의 등이 지금처럼 울퉁불퉁 하게 되었대요. 오늘의 동화 여우와 두루미 어느 날 심술쟁이 여우가 두루미에게 초대장을 보내왔어요. 두루미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 놀라오지 않을래? 내가 너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할게. 너랑 둘이서 식사를 하며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고 싶단다. 초대장을 받은 두루미는 기뻤어요. 열미온 여우가 저녁 초대를 하더니 웬일이지? 두루미는 이제부터 여우를 미워하지 말고 신하게 지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날 저녁 두루미는 여우가 좋아하는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의 집으로 갔어요. 자 받아 널 주려고 가져왔어. 여우는 두루미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리고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탁으로 두루미를 데려갔지요. 두루미야 어서 먹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여우가 내놓은 음식은 넓적한 접시에 담겨있어서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전혀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왜 안 먹니? 두루미 너 배가 안 고픈 모양이구나. 여우는 두루미가 보는 앞에서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나중엔 슬금슬금 두루미에 약을 올리며 혼자서 두루미의 목까지 먹어 치웠답니다. 이심술쟁이야 그러니까 친구들이 널 좋아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은 두루미는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두루미의 초대 짱을 받았답니다. 여우야 이번 저녁 초대는 정말 고마웠어. 나도 너를 위해 특별히 음식을 준비했단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렴. 여우는 두루미의 초대에 뜰듯이 기뻐 했어요. 야호 나도 초대 짱을 받았다. 맛있는 걸 많이 차릴 텐데 아침부터 굶고 가야지. 여우는 마음이 들떠서 저녁이 되기만 기다리다가 해가 지기가 무섭게 두루미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두루미야 나왔어. 두루미는 문을 열고 나와 여우를 반갑게 맞아주었답니다. 그래 맛있는 거 많이 차렸겠지? 여우는 부엌 쪽을 흘끼들끼리 살피며 코를 킁킁 거렸어요. 부엌에서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고 있었거든요. 사실 아침부터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두루미는 여우를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많이 먹어 여우야. 그런데 이걸 어째요? 음식이? 주둥이가 긴 병에 담겨 있지 않겠어요? 두루미는 여우가 보는 데서 긴 부리를 병에 집어넣어 음식을 꺼내 먹었어요. 그런데 여우는 아무리 혀를 내밀어도 병에 든 음식을 꺼내 먹을 수가 없었지요. 두루미는 맛있게 얌얌 먹으며 여우에게 말했어요. 여우야 왜 입맛이 없니? 어서 먹어봐. 여우는 뱃속에서 자꾸만 꼬르르 소리가 났지만 구수한 냄새를 맡으며 침만 삼켰답니다. 그리고 속으로 두루미를 골려준 이를 후회했다지 뭐예요? 다시는 여우가 친구 두루미를 골탕 먹이는 일은 없겠지요? 오늘의 동화 효성 지극한 두 형제 옛날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는 늙고 병드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용하다는 의원이 모두 다녀가고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있던 재산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구나. 아버님을 낫게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텐데 걱정이다. 동생 역시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형님 못지 않았던 터라 형님께 자기의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형님 제가 일을 해서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형님은 집에 계시면서 아버님을 잘 보살펴드리십시오. 아니다. 어찌 나이 어린 너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 있겠느냐. 내가 가서 일을 해 놓고 돈을 마련해 올 테니 네가 아버님을 잘 모시고 있거라. 형님이 조심스럽게 타이르자 동생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형님이 산을 넘어갈 때 고생하지 않게 제법 굵은 느티나무 가지를 잘라 지팡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님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래 너도 아버님 편안히 모시고 있거라. 내 금방 다녀올 테니. 형님은 떠날 채비를 하고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작은 시내를 지나 두 개의 산을 넘자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한 개의 산을 더 넘어야 하는데 산속에서 밤을 보내야 할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형님은 주위에 쉴만한 곳이 없을까 두리번 거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가까운 곳에 무덤가만 보였습니다. 옳지 오늘은 저 무덤가에서 하룻밤 신세를 져야겠구나. 형님은 무덤과 봉우리 뒤에 자리를 잡고 건불을 모아 이불처럼 깔고 누웠습니다. 까만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거렸습니다. 참 곱다. 너희들은 걱정이 없어 보이니 정말 좋겠구나. 형님이 아버지 병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뒤척일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두런두런 말소리 비슷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이슥한 시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일은 없을 듯한데 이번에는 사그락사그락 발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밤중에 더구나 산중 무덤가에 웬 사람들이지 형님은 마음을 졸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형님이 누워있는 무덤가에 와 멈춰서는 것이었습니다. 형님의 심장은 호랑이를 피해 숨어있는 토끼 마냥 콩닥 콩닥 마구 뛰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길 기대하며 실론을 뜬 채 발소리가 멈춘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순간 형님은 심장이 멈춘 것처럼 온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들이 서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필이면 도깨비들이 나타날 게 뭐람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하지만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지 하는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길을 찾아보자 이대로 죽으면 늙으신 아버지는 누가 보살핀단 말인가 도깨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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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 해골 도깨비 아직도 자고 있는 게야 약속을 잊은 건 아니겠지 왜 저 아랫마을 황소의 혼을 빼러가기로 했잖아 어서 일어나게 그 도깨비는 형님이 해골 도깨비인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대답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 이왕에 이렇게 된 일이라 가볼 때까지 가보기로 마음 먹고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음 자네 들어왔나 암 가야지 가야 하고 말고 내가 약속을 잊을 리가 없지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으슬으슬한 게 영 기분이 좋지 않구먼 자네들끼리 가면 안 되겠나 그러자 다른 도깨비가 나서더니 면박을 주며 말했습니다. 도깨비가 몸이 으슬으슬할 때도 있나 그건 사람들이 감기나 병이 들었을 때 그런 거란 말이지 도깨비는 사람하고 달라서 병하고는 지나지 않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가 업고 갈 테니 어서 일어나라고 도깨비들이 그렇게까지 말하니 형님은 앙이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 중 덩치가 제법 큰 도깨비 등에 올라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형님은 금방이라도 오줌을 지릴 것 같이 무서웠지만 입술을 깨물면서 참았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덩치 큰 도깨비가 고개를 갸우 타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해 정말 이상하고 이상해 도깨비는 이렇게 무겁지 않은데 해골 도깨비자네 몸은 왜 이렇게 무겁지 그야 기운이 없어서 몸이 늘어지니까 무거운 거지 형님은 애쓰더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람 냄새가 나는 것도 같단 말이야 자네 정말 내 친구 해골 도깨비가 맞는가 맞으면 어디 발 좀 내밀어보게 제법 덩치가 큰 도깨비는 귀찮도록 형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사람이라고 하면 큰 봉변을 당할 것은 뻔한 이치라 형님은 재빨리 느티나무 지팡이에 가늘다란 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어서 만져보게 이래도 못 믿겠나 형님이 내민 느티나무 지팡이를 만져본 덩치 큰 도깨비는 한참을 만져본 후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럼 이번에는 다리를 내밀어보게 형님은 이번엔 느티나무 지팡이 굵은 쪽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인 것도 같고 도깨비인 것도 같고 어쩌면 뼈에 물이 차서 몸이 무거운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말 모르겠군. 그러는 사이 도깨비들은 산을 내려가 아랫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 왔다 이제 황소하고 장난 좀 쳐야 할 시간이군. 제법 덩치가 큰 도깨비가 형님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은 되도록 얼굴이 보이지 않게 고개를 숙이고는 딴청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난 다리에 물이 차서 걷기 힘드니 자네들끼리 재미나게 놀고 오게 난 여기서 기다릴 테야. 그러자 옆에 서있던 뾰족 도깨비가 끼어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끼리 가세 해골 도깨비가 오늘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끼리 가서 황소의 혼을 빼우자고 뾰족 도깨비가 정신없이 쏘아붙이자 덩치 큰 도깨비와 나머지 도깨비들도 덩달아 신이나 동조했습니다. 그래 그래 어서 어서 가자고 우리가 황소 오늘 빼가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여우가 간을 빼먹은 거라고 난리들이 날 거야. 도깨비들은 무엇이 그리 재미있는지 저희들끼리 키득거리면서 우르르 아랫마을로 몰려갔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도깨비들에게 내 혼도 빼앗길지 모르니 어서 자리를 피하자. 형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깨비들이 내려간 반대쪽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묘하게 꼬이게 되었습니다. 아랫마을로 황소혼을 빼러갔던 도깨비들이 번개뿔에 콩 볶아먹듯이 일을 끝내고 형님이 가던 길 앞으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형님은 짐짐 모른 척하며 도깨비들에게 아는 척을 해주었습니다. 그래 황소의 혼은 빼왔는가? 그러자 뾰족 도깨비가 얼굴 가득 괴상한 표장을 지으며 재미있었다는 표장을 지어 보였습니다. 덩치 큰 도깨비도 어깨춤을 추며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암 재미있었고 말고 황소가 푸우 하고 픽 쓰러지는데 마치 백년 된 나무가 벼락마저 쓰러지는 것 같았지. 아마 그 집 부자 영감이 내일 아침 쓰러진 소를 보면 깜짝 놀라 기절할 거야. 맞아 맞아 그 어리석은 영감은 그러고도 남지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형님은 부자 영감의 딸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은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도깨비들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니 속도 상했습니다. 딸을 살리려면 무슨 약을 써야 하는데 형님이 어둠 속에서 묻자 덩치 큰 도깨비가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쑥을 다려먹으면 낫지. 그런데 바보 같은 부자 영감은 엉뚱한 약만 다려먹이고 있잖아. 덩치 큰 도깨비 말에 번개처럼 좋은 생각이 형님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윗마을에 사는 영감을 내가 아는데 열이 나고 자꾸 토하고 설사를 하지 뭐야. 그 영감은 심성이 착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무슨 약을 쓰면 좋을까? 형님이 물어보자 이번엔 뾰족 도깨비가 나서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랫말 부자 영감 다라고 똑같구먼 쑥이야 쑥을 다려먹으면 돼. 그런데 도깨비인 자네가 그것도 몰라? 자네 정말 도깨비 맞아? 순간 형님은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도깨비가 자기의 정체를 알아챈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 첫 달개의 울음소리와 함께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새벽 달개의 울음소리를 듣더니 갑자기 부산스러워졌습니다. 아이쿠 어느새 새벽이 다 되었네 빨리 가자고 난 저놈의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경기가 일어난다니까 빨리들 돌아가자고 그러더니 저희들끼리 또 우르르 어디론가 몰려갔습니다. 형님은 까맣게 잊은 채 말입니다. 형님은 휴 하고 가슴을 쓸어내린 후에 서둘러 부자 영감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아무리 하늘이 사람 목숨을 정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인가 내 어서 가서 쑥을 다려먹이라고 말해줘야겠다. 형님이 찾아가자 부자 영감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형님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자 영감의 딸은 병든 아버지와 같은 모습으로 온몸에 열이 나고 몹시 병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부자 영감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내 딸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겠소? 형님은 도깨비에게 들은 말을 부자 영감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따오님의 병은 쑥을 다려먹어야 나을 것입니다. 형님의 말에 부자 영감은 하인들을 시켜 당장 쑥을 다려오라고 하고는 서둘러 딸에게 쑥 다린 물을 먹였습니다. 하루 이틀 정성스럽게 다린 쑥물을 먹은 딸은 이틀이 지나자 열도 내리고 미음을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정말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겠소 아닙니다. 병중에 계신 아버님 생각에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 은혜랄 것도 없지요. 그럼 내 성인이 이 돈을 가져가 아버님 병을 낫게 하는데 보태시요. 부자 영감은 딸의 병을 고쳐준 고마움과 그 효성스러움에 감동해 형님에게 많은 돈을 주어 보답했습니다. 형님이 몇 번을 거절했지만 부자 영감이 거듭 권하는 것을 무리칠 수도 없었던 터라 형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무난 인사를 드릴 겨를도 없이 산에서 캐온숙을 다려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이 다려준 쑥물을 먹고 사흘 만에 음식을 먹을 정도로 병이 나았고 그 후 두 형제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사자의 꾀 숲속 나라의 임금인 사자가 어느덧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 바람처럼 날새던 몸이 이젠 조금만 달려도 헉헉 거렸지요. 어느 날 사자는 배가 고파 먹을 것을 구하려고 어슬렁 어슬렁 집을 나섰답니다. 운 좋게도 눈앞에 통통한 사슴 한 마리가 풀을 뜯어먹고 있지 뭐예요. 옳지 고놈 참 맛있게 생겼구나. 사자는 몸을 낮추어 다가가 날렵하게 사슴을 덮쳤어요. 놀란 사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지요. 사자는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그만 사슴을 놓치고 말았어요. 아이고 숨차 사자는 나무 그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 잡은 먹이를 눈앞에서 놓치다니 이거 사자 체면이 말이 아니군. 가만 지금 체면이 문제가 아니지 이러다가 꼼짝없이 굶어 죽는 게 아닌지 몰라. 사자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느라 머리가 아팠어요. 그렇지 먹이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제 발로 걸어오게 하는 거야. 한참 머리를 굴리던 사자는 마침내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큰 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서 동물들이 문병을 오면 그때 잡아먹는 거야. 사자는 암만 생각해도 기가 막힌 꾀였던지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사자 임금이 몹시 앓고 있다는 소문은 숲속 나라에 쫙 퍼졌어요. 사자 임금님이 몹시 아프대. 사자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렸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문병을 가야 하지 않을까? 많은 동물들이 너도 나도 사자의 동굴로 병문안을 왔답니다. 사자 임금님 어쩌다 큰 병에 걸리셨나요? 걱정이 되어 찾아온 노루가 사자 사자 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 병에 걸렸다. 누워서 앓는 척 하던 사자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노루를 잡아먹었대요. 순진한 동물들은 사자를 찾아갔다가 모두 잡아먹히고 말았다지 뭐예요. 산토끼와 다람쥐도 잡아먹히고 늑대와 너구리 등등 동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 속에 들어갔다가 사자의 밥이 되었답니다. 후후 역시나 머리가 좋아. 가만히 앉아서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 내가 왜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 배가 부른 사자는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우가 사자의 동굴로 찾아왔대요. 옳지. 오늘은 저 여우를 잡아먹어야겠다. 동굴 앞에서 얼정거리는 여우를 보고 사자는 속으로 조아라 조아라 했죠. 그런데 참 이상했어요. 여우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동굴 밖에서 고개를 쭈뼈 거리며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사자 임금님 병원은 좀 어떠십니까? 여우야 병문안을 와주어서 고맙구나. 그런데 왜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니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사자가 다정하게 손짓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자 여우는 동굴 안에 고개를 살짝 들이밀며 코맹냥이 소리로 물었답니다. 사자 임금님 제가 왜 동굴 안으로 들어가나요? 일부러 여기까지 문병을 와주었는데 그냥 가면 내가 섭섭하지. 사자의 말에 여우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섭섭하시다고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당연히 섭섭하시겠죠. 무슨 얘기니? 문병은 너를 왜 잡아먹겠니? 알다시피 난 몸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단다. 사자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시체미를 뚝 떼면서 말했어요. 사자 임금님도 참 이걸 보세요. 동굴 안으로 들어간 짐승들의 발자국은 많은데 왜 밖으로 나온 발자국은 하나도 없죠? 그게 어땠다는 거야? 무한해진 사자는 더럭 화를 냈지요. 모두 사자 임금님의 밥이 되었다는 증거지요. 어 아니 그건 사자는 그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했답니다. 아마 저도 들어갔다간 영영 못 나오게 될 게 뻔해요. 사자 임금님이 괜찮으신 걸 봤으니 이만 가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우는 콧노리를 부르면서 돌아갔어요. 아니 저 녀석이 사자는 여우의 뒷모습을 보면서 입맛을 쩝쩝 다실 수밖에 없었대요. 다시 사자를 병문 하나로 동굴로 찾아온 동물들이 있었을까요? 수다쟁이 여우가 온 숲속에 소문을 쫙 냈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의 동화 소장수의 돈주머니 옛날에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날도 농부는 논에서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올해도 볕도 적당하고 비도 적당히 와주어서 다행이야. 게다가 볕도 쑥쑥 잘 자라니 풍기야. 년이 들겠구나. 농부는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서 어깨 춤에 노래가 절로 났습니다. 땅이 풍요롭고 곡식이 잘 자라는 일만큼 농부에게 좋은 일은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농부에게도 말 못할 고민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 때문에 살림이 항상 쪼들렸던 것입니다. 며칠 있으면 할아버지 제사인데 농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자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그만큼 돈도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였습니다. 길가 바위 옆에 제법 두툼해 보이는 주머니가 농부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라 저게 뭐지 농부는 얼른 뛰어가 주머니를 집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머니 안에 엽전이 한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농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벌렁벌렁 거렸고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제사 때 쓰라고 내려주신 게 틀림없어. 순간 농부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말았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할아버지 재산은 물론 당분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아니야 남이 잃어버린 돈을 찾아주지 않는 것도 엄연한 도둑질이지 않은가. 게다가 이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농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엽전이 들어있는 주머니를 다시 꽁꽁 싼 다음 관가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관가를 지키고 있던 포즐들이 농부를 가로막고 물었습니다. 사또께 아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길에서 아주 귀한 물건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니 방법이 있어야지요. 농부의 말을 들은 포즐들은 그제야 경계를 풀고 농부를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사또 앞에 선 농부는 돈 주머니를 꺼내며 찾아온 연휴를 말했습니다. 소인이 집으로 가던 중 길에서 물건을 줍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또 이 물건의 주인을 찾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참으로 정직한 농부로다. 내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라. 사또가 농부의 갸륵한 마음을 치아하자 농부가 머쓱한 표장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소인은 사또께 물건을 맡겼으니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농부가 사또에게 돈주머니를 맡기고 관가를 나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가 허둥지둥 관가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사또에게 넙죽 절을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제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찾아주십시오. 그 돈은 제가 소를 팔아 남긴 돈인데 집에 가서 문이 없지 뭡니까. 사또는 때마침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워온 뒤라 얼른 농부를 불러 세웠습니다. 농부는 잠시 기다리라. 그러고는 돈을 잃어버린 소장수에게 꼬치 꼬치 개물었습니다. 너는 돈주머니를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예 저기 길 옆에서 돈을 잃어버린 듯 하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쉰 곳은 그곳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그 돈주머니에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느냐. 소판 돈 200량이 들어있었었죠. 응 200량이라. 마침 이 농부가 돈주머니를 주어왔는데 내 것인지 확인을 해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소장수의 말을 모두 듣고 농부에게 자초지중을 물었습니다. 농부는 이 돈주머니를 어디서 주었느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길가 옆에서 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돈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더냐. 사또 외람된 말씀이오나 정말이지 전 돈주머니를 줍기만 했을 뿐 돈을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 그럼 얼마가 들어있는지 지금 확인해 보아야겠구나. 사또는 이방에게 시켜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세보게 했습니다. 사또의 명을 받은 이방은 돈주머니에 돈을 꼼꼼하게 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주머니에 꼭 200량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또 200량이 맞싸옵니다. 그때 였습니다. 소장수가 불이 났게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200량이 아니라 200스무냥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돈 스무냥을 세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자 사또가 의아한 돈초리로 되물었습니다. 방금 전에는 200량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200스무냥 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돈주머니를 주어온 저 사람이 스무냥을 빼돌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소장수는 느닷없이 농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말했습니다. 농부가 돈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농부에게 죄를 씌워 스무냥을 거저 얻어보려는 얕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러자 농부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줬더니 이젠 보따리까지 내놓으라고 나쁜 신보군. 농부는 소장수를 향해 일침을 가한 후 사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또 억울하옵니다. 그 돈주머니에서 스무냥만 빼돌릴 생각이었으면 차라리 돈주머니를 모두 같이 사또께 주인을 찾아달라고 가져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사또 역시 소장수가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농부의 말처럼 자기의 목숨 같은 재산을 찾아주려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부당하게 스무냥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괘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돈을 주었더라도 가질 마음만 있었으면 스무냥이 아니라 이백냥 전부를 빼돌렸을 것이다. 소장수는 듣거라. 정령 이 돈주머니가 네 것이 확실하랬다. 사또가 엄한 목소리로 소장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사또 그리고 그 돈주머니에는 이백냥이 아니라 정말이지 이백스무냥이 들어있었사옵니다. 소장수는 억지 오는 소리로 사또에게 사정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강교하고 뻔뻔스러운지 농부는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음 소장수놈이 돈에 환장을 했구나. 어디 두고 보자. 사또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치미를 떼며 말했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이백냥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아마도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주머니가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착한 농부가 스무 냥만 갖고 나머지 이백냥을 가지고 왔을 까닭이 없지 않느냐. 사또가 판결을 하자 소장수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이백냥이 들어있었다고 하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은 뻔한 이치였습니다. 사또 아니옵니다. 어찌 저 농부의 말만 들으십니까. 그 돈주머니는 분명 제곳이 맞사옵니다. 소장수는 다시 한번 사정사정 농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 돈주머니에는 이백냥만 들어있는데 어찌 이것이 네 돈주머니라고 우기느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 돈주머니의 주인은 이곳에 없으니 소장수는 잃어버린 돈주머니를 주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이 돈주머니는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농부가 가지도록 하라. 사또가 최종 판결을 내리자 소장수는 그제야 땅을 치며 후회를 했습니다. 그나마 잃어버렸던 돈주머니를 찾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그 돈마저 찾을 수 없게 되었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처럼 애타고 슬펐던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아이고 내 돈 하지만 후회를 한 듯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독수리와 농부 어느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농부는 무척 부지런했습니다. 아침이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들러 나가곤 했지요. 밭을 갈면서도 김을 매면서도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대요. 가끔 다람쥐들이 나무에 앉아 농부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답니다. 농부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날도 농부는 자루에 괭이와 낫을 넣어 짊어지고는 들판으로 나갔어요. 농부가 콧노래를 부르면서 산모롱이를 막 돌아갈 때였습니다. 푸드득 푸드득 어디선가 날개를 마구 퍼덕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농부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답니다. 가까이 가보니 커다란 떡갈나무 밑에 독수리 한 마리가 덫에 걸려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독수리는 덫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을 치면 실수록 덫은 독수리의 날개를 더욱 울감해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대요. 잠깐만 기다리고 라 농부는 얼른 어깨에 메고 있던 자루를 내려 낫을 꺼냈어요. 어쩌다가 덫에 걸렸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덫을 끊어줄게 농부는 낫으로 독수리를 올감한 덫을 끊기 시작했어요. 굵고 질긴 밧줄을 끊느라고 농부는 땀을 뻘뻘 흘렸지요. 마침내 독수리는 덫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자 됐다 어서 가거라. 독수리는 농부에게 감사하다는 뜻인지 머리를 자꾸만 조아리더니 하늘로 휙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농부의 머리 위를 한바퀴 빙 돌고는 헐헐 날아갔답니다. 녀석 농부는 기운차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 싱긋 웃어주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어요. 농부는 밭에서 하루종일 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쉬어갈까 하고 빈 집에 흙담에 기대고 앉았어요. 바로 그때 였답니다. 난데없이 하늘에서 독수리가 휙 소리를 내며 날아오지 않겠어요? 어? 농부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독수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그 독수리는 바로 덫에 걸렸던 독수리였대요. 웬일이니? 잘 있었니? 농부는 반가워서 손을 흔들었지요. 그런데 독수리가 갑자기 농부에게 달려들더니 목에 걸고 있던 수건을 부리로 휙 낚아채 날아가지 뭐예요? 저런 고한 녀석이 있나? 남의 수건을 왜 갖고 도망가는 거야? 미리 내놓지 못해? 농부는 벌떡 일어나 독수리를 쫓아갔어요. 수건을 가지고 한참을 날아가던 독수리는 농부가 뒤쫓아오자 수건을 실그머니 아래로 떨어뜨리더래요. 싱거운 녀석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농부는 땅에 떨어진 수건을 주워들고 다시 길을 되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까까지도 멀쩡하던 흙땀이 와르르 무너져 있지 뭐예요? 하마터면 흙더미에 깔려 죽을 뻔했던 거지요. 아, 독수리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농부는 날개를 펴고 멀리 흰차게 날아가는 독수리를 향해 두 손을 흔들어 주었답니다. 말 못하는 동물들도 남에게 은혜를 입으면 꼭 갚는다고 해요.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았겠지요. 오늘의 동화 새들의 재판 옛날 어느 숲속에 꾀꼬리와 뻐꾸기 따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서로 자기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싸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싸우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같이 싸우니 지겨울 법도 한데 누구 하나 양보하거나 지려고 하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꾀꼬리가 뻐꾸기와 따옥이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렇게 싸우지만 말고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재판 받아보자. 재판 이라고 누구한테 재판 받자는 거야? 그러자 따옥이가 나서면서 말했어요. 황새가 지혜롭고 무슨 일이든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황새한테 재판을 해달라고 하면 어때? 황새라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목소리가 좋은지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거야. 그래 좋아. 시간은 내일 모레가 좋겠어. 꾀꼬리와 뻐꾸기는 따옥이의 말에 반대하지 않고 날짜까지 정했어요. 누가 심판을 하든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을 것이라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따옥이는 달랐어요. 막상 황새에게 심판을 받아보자고 말은 했지만 꾀꼬리나 뻐꾸기보다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해서든 꾀꼬리와 뻐꾸기를 이겨야 하는데. 따옥이는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옳지. 그 방법이라도 써야겠다. 따옥이는 무슨 생각에서 인지 황새를 찾았어요. 드라곤은 황새를 하루종일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잘 먹는지 유심히 지켜보았지요. 개구리, 우렁이, 구렁이, 딱전벌레, 군뱅이, 지렁이, 정말 못 먹는 게 없는 대식가네. 다음날 따옥이는 황새가 좋아하는 먹이들을 잡아 바가지에 가득 담았어요. 그러고는 황새를 찾아갔지요. 황새는 고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황새님, 황새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황새는 따옥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부탁이라고 옳아 나한테 부탁을 하려고 선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왔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아야겠군. 황새는 황새는 짐짓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따옥이를 안으로 들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따옥이는 바가지 가득 개구리, 우렁이, 지렁이를 가득 담아왔지 뭐예요. 황새는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보자 침이 꿀꺽 넘어갔지요. 황새는 따옥이의 정성이 흐뭇하여 물었어요. 그래, 부탁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자 따옥이가 바가지를 내밀며 대답했어요. 먼저 저의 성의를 받아주십시오. 황새님. 따옥이가 바가지에 가득 담긴 먹이를 내밀자 황새는 짐짓 점잔을 떨며 말했어요. 아니, 뭘 이런 걸 다 가지고 오나 그래. 성의는 고맙게 받는 게 우리 황새들의 예의니 받아두지. 그런데 뭘 부탁하러 왔다고? 부탁이란 다름이 아니라 저와 깨꼬리 뻐꾸기가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목소리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합에서 제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도와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이냐? 내일 내일 오후 저와 깨꼬리 뻐꾸기가 공정하신 황새님을 찾아와 목소리를 겨룰 때 제 목소리가 가장 좋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 쉽게 들어줄 수 있는 부탁은 아니구나. 그러나 너의 정성을 보아서 뇌힘을 써볼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거라. 감사합니다, 황새님.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합이 있는 날이 밝았어요. 꾀꼬리와 뻐꾸기 따옥이는 황새의 집에 모였지요. 황새님은 공정하고 지혜로우시니 저희들 중에 누구 목소리가 가장 좋은지 심판을 해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누구부터 목소리를 뽐내볼 테냐. 황새의 말이 끝나자마자 꾀꼬리가 나섰어요. 꾀꼬리는 옷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황새의 얼굴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네 목소리가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가벼우니 어디에도 쓸 데가 없구나. 이번에는 뻐꾸기 차례였어요. 뻐꾸기는 목청을 가다듬고 최대한 감정을 실어 뻐꾸 뻐꾸 노래를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황새는 이번에도 시큰 흔둥한 표정이지 뭐예요. 내 목소리도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나 너무 슬프고 쓸쓸하구나. 뻐꾸기는 황새의 말에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따오기 차례가 되었어요. 따오기는 굵고 우렁찬 목소리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사실 따오기는 꾀꼬리처럼 옷굿을 굴러가는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니었고 뻐꾸기처럼 감정이 담긴 목소리도 아니었지요. 누가 들어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황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늘 목소리는 우렁찬이 장군의 목소리다. 대장부의 기상이 담긴 목소리야. 하고는 따오기의 편을 들어준 듯 아닌 듯 애매 모호한 심판만 내렸다지 뭐예요. 지금도 꾀꼬리와 뻐꾸기와 따오기는 황새의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한 채 자기 목소리가 가장 좋다고 싸운다고 해요. 오늘의 동화 욕심 많은 개 어느 마을에 개 한 마디가 살았는데 주인이 아주 게으름뱅 이었대요. 주인은 한낮이 다 되도록 늦잠을 자느라 개밥 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래도 어제처럼 밖에 나가 먹을 것을 해결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개는 집을 나섰답니다. 냄새를 맡으며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녔지요. 쓰레기통도 뒤지고 남의 집 대문안을 기웃거리며 먹을 것을 찾았지만 글쎄 불어터진 밥알 하나도 눈에 안 뛰더라 지 뭐예요. 개는 먹을 것을 찾아 자꾸만 걸었어요. 한참 걷다 보니 다리 아래로 맑은 물이 졸졸 흐르는 개울이 나왔습니다. 다리만 건너면 이웃 마을 이었지요. 먹을 것만 있다면 어디도 못 가겠냐. 개는 어슬렁 어슬렁 다리를 건너 이웃 마을 들어섰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어느 집에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제대로 찾아왔군. 개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갔지요. 넓은 마당에 음식성이 차려져 있고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답니다. 저 고기 한 동원이만 먹어봤으면 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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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 잔치 마당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은 앉은 개는 오직 한 가지 생각 뿐 이었어요. 구수한 음식 냄새를 맡으니 침방 꿀깍 꿀깍 넘어갔지요. 그때 였어요. 어떤 사람이 갈비를 먹다가 그만 실수로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지 뭐예요. 울컨이 개는 손살같이 달려가 바닥에 떨어진 고기 덩어리를 덥서 물었지요. 이야 이게 웬 횡재냐 개는 고기 덩어리를 꽉 물고 잔치집을 얼른 빠져나왔답니다. 골목에는 음식 냄새를 맡고 몰려온 동네 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 거렸어요. 어디서 굴러온 녀석이냐 감히 남의 동네에 와서 고기를 훔쳐 먹으려 하다니 동네 개들이 으르렁 거린다고 고기 덩어리를 순순히 넘겨줄 내가 아니었지요. 흠 어림없는 소리 개는 눈을 부릅뜨고는 개울 쪽으로 죽어라고 뛰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먹는 게 안전할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개울에 놓인 다리를 건너게 되었대요. 문득 다리 밑을 찾아본 개는 깜짝 놀랐어요. 다리 밑에 웬 개 한 마리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물고 있지 않겠어요? 아니 저 녀석 고기 덩어리가 훨씬 크잖아. 개는 슬며시 욕심이 생겼어요. 저걸 빼앗아 먹어야겠다. 개는 물속을 향해 큰 소리로 지졌지요. 아 내 고기 개는 물속의 개가 자기 모습이란 걸 그제야 알았어요. 개는 고기를 잃어버린 아쉬움 때문에 배가 더 고팠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둑이 두고 간 돈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밥을 먹는 날보다 굽는 날이 더 많을 정도 였어요. 그래도 선비는 배고픈 내색도 않고 초라한 집 방 안에서 하루종일 글만 읽었지요. 선비의 아내 역시 마음이 어질고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이 지극해서 배가 고파도 아무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선비가 하루빨리 과거에 급제하는 거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선비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선비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글만 읽었지요. 허허 명색이 양반이라고 글을 제법 읽네 부려. 도둑은 선비의 글 읽는 소리를 비웃으며 뭐 훔쳐갈 것이 없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나가는 폐물이나 도는 보이지 않고 먼지만 뿌옇게 앉아있는 거예요. 게다가 부엌을 들어가 봐도 쌀 한 털 보이지 않고 소 뚜껑을 열어봐도 밥풀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도둑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집은 아닌 거예요. 뭐 가져갈 게 있어야 도둑 노릇을 하지 않겠어요? 도둑이 혀를 끌끌 차며 말했지요. 밥솥에 누룽지도 없는 걸 보면 밥을 지어먹은 지 꽤나 됐나 보네. 이걸 안 됐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둑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선비가 안 돼 보여 차마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윗마을 부잣집에서 훔쳤던 엽전을 한움큼 꺼내 솥 안에 넣어두었지요. 불쌍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네. 사실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도둑질을 하지만 이 선비는 나보다도 더 못 먹고 사니 안 됐잖아.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으로 밥이나 안 끼 해드시오. 세상엔 별일도 다 있지요. 도둑이 도둑질 하러 갔다가 오히려 동냥을 해주고 가니 말이에요. 어찌되었든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간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솥 안에 적지 않은 엽전이 들어 있으니까요. 물론 그 엽전은 도둑이 놓고 간 돈이었지요. 선비의 아내는 차마 그 돈에 손댈 엄두도 못 내고 선비를 불렀어요. 여보 어서 나와보세요. 선비는 아내가 너무나 애타게 부르자 글을 읽다 말고 나가 보았지요. 그런데 아내의 표정을 보니까 놀란 표정이기도 하고 기쁜 표정이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이기도 하고 안심하는 표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 난리법석이오? 그러자 아내가 솥 안을 가리키며 대답했지요. 솥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아마도 산신령님께서 우리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돈을 넣어두신 게 분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돈으로 얼른 쌀을 사서 맛있는 진지를 올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내가 수선을 피우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선비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아니 될 일이오.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남의 돈에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난 괜찮으니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합시다. 그러고는 문에 이런 글을 써붙였어요.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찾아가도록 하시오. 그날 저녁 지난밤 일이 궁금했던 도둑은 선비집을 몰래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문에 이상한 글이 써있는 거예요. 도둑은 할 말을 잃고 말았지요. 돈을 찾아가라고?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돈을 돌려주려고 하더니. 도둑은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집 주변을 서성거리기만 했어요. 자기는 선비가 안 돼 보여 큰 선행을 베푼 것인데 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돌려주려고 글까지 써붙여 놓았으니 도둑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었지요. 참으로 답답한 양반이네. 답답해 답답해. 도둑이 궁시렁 궁시렁 선비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선비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선비의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지요. 도둑은 깜짝 놀라 울타리 너머로 고개만 내밀고 몰래 훔쳐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비는 아내가 주워온 벼 이삭 몇 달로 죽을 끄리려는 걸 보고 나무라고 있었어요. 당신 점이 찔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자기를 보고 선비가 불호령을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벼 이상 몇 알 주워와 죽을 뿌렸을 뿐인데 저렇듯 화를 내다니. 저 선비는 비록 가난할지 언정 대조같이 지조가 높은 분이 틀림없구나.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저 선비에 비하면 나는 남의 것을 훔치며 사는 도둑생활이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도둑은 어느새 그렁그렁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바위에 머리를 짓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거지요. 저 선비의 말이 하나 그러지 않구나. 나도 오늘부터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이야. 이렇게 결심한 도둑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선비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대뜸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 이야기를 하고 선비의 처분만 기다렸지요. 도둑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선비는 난감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비록 도둑이라고는 하나 지난 일을 반성하고 눈물까지 보이는데 이놈이 도둑이요 하고 광가에 끌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게다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다고 비는데 나물라라 할 수도 없었지요. 선비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도둑에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 집에 기거하면서 일을 하고 그를 배우도록 하는 건 어떻겠소? 대신에 그동안에 훔친 물건이나 돈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러자 도둑이 기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선비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둑은 선비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고 글공부도 하게 되었어요. 선비도 도둑이 열심히 일을 해 집안일에 보탬이 되니 큰 걱정 없이 전보다 더 글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선비는 과거에 급제해 높은 벼슬에 올랐어요. 도둑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물론 도둑도 큰 벼슬은 아니었지만 벼슬길에 올라 두고두고 정직하고 착하게 한평생을 살았대요. 오늘의 동화 가짜 도령 진짜 도령 옛날 먼 옛날 부잣집 도령이 글공부를 하려고 깊은 산속 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다시 배울 때까지 글공부에 전념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오겠나이다.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도령은 부모님께 큰 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도령이 가고자 하는 절은 강을 건너고 두 고개를 넘어야 하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도령은 나무와 새를 벗삼아 타박타박 산속 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절에 도착했습니다. 절은 고즈넉하고 풍광이 아름다워 공부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절 앞쪽과 뒤쪽으로 울창한 숲이 병품처럼 둘러쳐져 있고 간간이 들리는 풍경 소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듯 했습니다. 도령은 큰 스님을 찾아가 공손하게 합장을 하고는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은 위험이 있어 보이고 자애로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모두 편안하신가 도령이 이 절에와 공부를 하게 된 연유는 큰 스님이 도령의 부모님과 안면이 있는 까닭이었습니다. 네 스님의 은덕으로 편안하십니다. 도령이 공손하게 대답하자 큰 스님이 껄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대운덕이란 말이냐 부처님의 은덕이라면 모를까 그러고는 도령이 묵을 방을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스님과 아침 예부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절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책과 씨름을 하고 학문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도령이 글 읽는 소리는 가끔씩 울리는 통경 소리와 함께 은은하게 절간을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스님이 글 공부를 하고 있는 도령을 불러 말했습니다. 집에 계신 부모님께서 너에게 편지를 보내왔구나. 글 공부에 방해될까 보여주지 않으려 했으나 혹여 집안에 불경한 일이 있어서 보낸 편지일지도 몰라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어서 뜯어보거라. 도령은 큰 스님에게 서찰을 받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편지를 뜯어보았습니다. 할아버님의 몸이 편찮으시다고? 그럼 빨리 가봐야겠구나. 편지는 도령의 할아버지가 병이 등 까닭으로 집에 한번 다녀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령은 행여 할아버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하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벌써 저녁을 지나 밤이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일 출발해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편지를 편지를 책상에 놓아둔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쪽 산마루에 해가 뜨자마자 떠날 채비를 하였습니다. 큰 스님 생각하는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도령의 마음도 자꾸만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도령은 책상 위에 편지를 놓고 온 사실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 돌아왔습니다. 도령이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마당에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와 있는데 그 옆에 낯익은 사내 아이가 한 사람 더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키는 도령만 하고 얼굴 생김새와 나이도 도령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너는 웬 놈이냐? 마당에 서 있던 사내 아이가 도령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아들이 또 왔네? 도령의 아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 세상에 누가 진짜 우리 아들이지? 도령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도령은 그제야 마당에 서 있는 사내 아이가 자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도령이 자기의 모습으로 도령 행세를 하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길래 내 행세를 한단 말이냐? 진짜 도령이 가짜 도령을 향해 물었습니다. 난 이 집 아들이다. 그러는 너야말로 어찌하여 내 행세를 하는 것이냐? 가짜 도령도 물러서지 않고 진짜 도령에게 되물었습니다. 나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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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안의 진짜 아들이다. 요망한 것 썩 물러가지 못할까? 진짜 도령은 가짜 도령을 향해 성큼 성큼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가짜 도령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진짜 도령을 노려보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야말로 진짜 이 집 안의 아들이다. 두 도령이 서로 자기가 진짜 도령이라고 입씨름을 하며 싸우자 난처해진 것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아하 이 무슨 해계한 일이란 말이오. 대감 이럴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아들인지 가려야 할 게 아니겠소? 그렇지 무슨 방법이 없겠소. 도령의 어머니는 한참을 고민하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맞다. 우리 아들은 입가에 점이 하나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었지.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도령을 불러놓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도령 모두 입가에 점이 하나씩 있고 손목에 사마귀가 있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게다가 걷는 모양이나 목소리도 똑같아 누가 진짜 도령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누가 진짜 아들인지 알톡이 있나? 도령의 아버지는 찧찧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옳지 대감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고는 대감의 귀에다 대고 솟닥 솟닥 귀 쏟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령의 아버지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두 도령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듣거라 할아버님의 함자를 동시에 말해보거라 옳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내 아들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두 도령이 모두 똑같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 형제가 몇이냐 내 생일이 언젠지 말해보거라 도령의 아버지가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두 도령은 한치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령의 아버지는 한숨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도령의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보여다오. 그러자 진짜 도령이 머뭇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절에 두고 왔습니다. 진짜 도령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뭇거리자 가짜 도령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버님의 편지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내 도령의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는 진짜 도령이 책상에 놓고 온 아버지의 편지가 분명했습니다. 옳다. 너야말로 진짜 나의 아들이 분명하다. 도령의 아버지는 가짜 도령이 보여준 편지가 자기가 보낸 편지인 것을 확인하고 가짜 도령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이것이 어느 자리인 줄 알고 감히 내 아들의 탈을 쓰고 날 속이려고 드느냐 도령의 아버지는 진짜 도령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꾸짖고 집안에서 내쫓았습니다. 진짜 도령은 너무나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부디 몸 건강하십시오. 도령은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린 다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려 절로 돌아갔습니다. 절로 돌아가는 도령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척이나 무겁고 고단해 보였습니다. 도령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돌아오자 큰 스님이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도령은 집에 도착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그놈은 분명 도깨비나 흉측한 잡귀신이 분명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큰 스님은 도령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끌끌 혀를 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손톱이나 발톱을 깎아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지 않더냐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된 마루 밑에 살던 커다란 들쥐가 보이지 않더니 끝내는 일을 치르고 말았구나 요망한 미물 주제에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 행세를 하려들다니 도령은 스님이 하는 말들을 알지 못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손톱 발톱은 무엇이며 들쥐는 또 웬말인가 싶었던 것입니다.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 들쥐가 함부로 버린 너의 손톱 발톱을 벗고 너로 둥갑한 것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도령은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두었던 편지도 사람으로 둥갑한 들쥐가 가져간 것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곶간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데리고 가거라. 그런다음대로 둥갑한 들쥐에게 고양이를 던지면 저절로 일이 해결될 것이다. 큰수님은 도령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둔갑한 들쥐를 혼내줄 수 있는지 한 가지씩 대답해 주었습니다. 큰수님의 말을 들은 도령은 곶간에서 잠자고 있는 고양이를 안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드시 정체를 밝히고 말 것이다. 집에 도착한 도령은 고양이를 안은 채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요망한 것 이리 썩 나오지 못할까? 도령이 마당에 들어서면서 큰소리로 말하자 가짜 도령이 놀란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인들도 하인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저 가짜놈이 또 왔네.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지 않고 무엇 하느냐? 가짜 도령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치자 하인들은 부랴부랴 진짜 도령을 내쫓으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이놈들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그러고는 성큼성큼 가짜 도령에게 다가가 고양이를 불어놓았습니다. 순간 가짜 도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저 고양이를 내 앞에서 치우거라. 가짜 도령이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며 고개를 돌리자 고양이가 기다렸다는 듯 가짜 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잽싸게 뛰어올라 가짜 도령의 목을 콱 물었습니다. 아,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가짜 도령은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도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커다란 들쥐가 그 자리에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저럴 수가 내 아들이 쥐었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오던 도령의 부모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때 도령이 부모님께 인사를 올리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요물은 제가 아니오라 저로 둔갑한 들쥐였습니다. 제가 함부로 버린 손톱과 발톱을 먹고 저로 둔갑해서는 아버님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두 분을 속인 것이지요. 그러니 그리 놀라실 일을 아니니 심려 놓으십시오. 제가 바로 아버님, 어머님의 진짜 아들입니다. 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우리 아들 어서 할아버님을 뵙도록 하거라. 도령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쉬고 도령을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손톱과 발톱을 잘라 아무 곳이나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두 친구 두 명의 친구가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달랐지만 둘이는 아주 친했지요. 배낭 하나씩 둘러매고 길을 떠난 두 친구는 여기저기 구경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로 했어요. 하루에 몇십리씩 걸어야 했기 때문에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지만 두 사람이 함께 다니니 심심하지도 않고 재미있었답니다. 어느 날 두 친구는 깊은 숲속을 지나게 되었어요. 숲에는 하늘을 찌를듯이 큰 나무들이 빽빽이 자라고 있었대요. 아 저 나무 좀 봐 정말 크기도 하다. 숲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밤이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나무가 울창한 숲을 신기한 눈으로 둘러보았어요. 어째 좀 으스스한 걸. 그때 한 친구가 목을 움츠리며 말했지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어깨를 쫙 펴며 말했답니다. 나처럼 든든한 친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바로 그때였어요. 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을 뒤흔드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너무 놀라서 머리털이 쭈뼈 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외쳤답니다. 곰이다! 두 사람의 겁에 질려 벌벌 떨었어요. 너무 놀라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드디어 두 사람 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곰이 정말 어찌나 컸던지 마치 커다란 나무가 움찔 움찔 걸어오는 것 같았대요. 곰은 두 사람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한 친구가 재빨리 옆에 있는 바로 그 친구 였대요. 다른 친구는 곰이 가까이 오는데도 벌벌 떨며 꼼짝도 못했어요. 곰은 바로 코앞까지 바싹 다가왔지요. 이제 몸을 피하기도 너무 늦어버렸지 뭐예요? 옳지 곰은 죽은 사람은 해치지 않는 됐어. 그 친구는 얼른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꼼짝 않고 죽은 신용을 하며 숨도 쉬지 않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어슬렁거리며 다가온 곰은 땅에 엎드린 친구의 얼굴에 코를 대고 한참 동안 냄새를 맡았어요. 정말 그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한 걸까요? 곰은 다시 몸을 돌려 천천히 숲속으로 돌아갔답니다. 곰이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되자 나무비로 올라갔던 친구가 내려왔어요. 이봐 곰 갔어 그만 일어나 그 친구는 땅에 죽은 듯 엎드려 있던 친구를 흔들어대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혼자서 나무 위로 달아난 친구는 몹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지요. 누워있던 친구는 그제야 옷을 툭툭 털며 일어나서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말이야 아까 곰이 그러더군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친구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가는 사람과는 친구를 하지 말라고 말이야. 오늘의 동화 개미와 배짱이 햇볕 쨍쨍 내리쨍 무더운 여름날 이었어요. 시원한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배짱이가 차르르 예쁜 날개를 펼치며 날아왔어요. 배짱이는 나무 밑에 풀립에 앉자마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배짱이의 노랫소리는 아이스크림처럼 시원하고 달콤했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저쪽 풀밭에서는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개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뭔가를 열심히 물어 나르고 있었답니다. 배짱이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개미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얘들아 날씨도 더운데 뭐하러 일어나니 나처럼 시원한 곳에서 노래나 부르고 놀지. 배짱이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나 봐요. 개미들은 묵묵히 일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쟤들은 바본가 시원하게 노래나 부르며 놀자는데 들은 척도 언어네. 배짱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귀여운 아기 개미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배짱이님 우리는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러자 배짱이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이 찌는 듯한 여름에 겨울 걱정을 하다니 정말 웃었구나. 배짱이는 개미들을 비웃고는 목이 마른지 시원한 물을 찾아 차르르 날아가 버렸대요. 여름이 다 가도록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놀았답니다. 여름은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푸른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어느새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되었어요. 여름 동안 부지런히 일한 개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죠. 먹을 것도 많이 모아놓고 따뜻한 집 안에서 식구들끼리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재미있게 지냈답니다. 밤새 눈이 펑펑 내려서 숲이 온통 하얗게 된 날이었어요. 누군가 개미의 진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엄마 밖에 누가 왔나 봐요. 바람소리야 이렇게 추운 날 누가 돌아다니겠니. 엄마 개미는 아기 개미에게 추운데 나가면 안 된다고 타일렀어요. 그런데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바로 멋쟁이 가수 베짱 이었어요. 베짱 이는 겨울이 되자 먹을 것도 없고 따뜻한 집도 마련하지 못해 이리저리 추운 숲속을 헤매고 다녔답니다. 여름 내내 신나게 노래 부르고 놀았으니 언제 겨울 준비를 할 틈이 있었겠나요? 하는 찾아온 거지요. 여보세요 개미님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뽐내던 베짱이는 기어들어 가는 소리로 개미를 불렀답니다. 누구십니까? 엄마 개미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추운 날 누가 찾아왔을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베짱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을 열어본 개미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베짱이님 아니세요? 어쩌다 이런 꼴이 되셨나요? 지금은 시원한 그늘에서 노래하지 않나요? 개미의 말에 베짱이는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어요.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겠지요.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놀기만 하면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되고 마는 거랍니다. 오늘의 동화 늑대의 피리 배가 고픈 양들이 매일 먹을 걸 달라고 보채며 울었어요. 양들을 돌보는 양치기 소년은 양들을 풀밭으로 데리고 갔지요. 자 싱싱한 풀이다 어서 먹어라. 양들은 맛있는 풀을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밀치며 달려갔지요. 멀리 가면 안 된다. 얌전히 여기서 먹어야 해. 양들이 맛있게 풀을 뜯어 먹는 걸 본 양치기 소년은 풀밭에 가만히 등을 대고 누웠어요. 파란 하늘에 떠가는 흰 구름을 보자 자꾸만 눈이 감겨오지 뭐해요. 그래서 양들은 한참 동안 풀을 뜯어 먹느라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양치기 소년은 손에 들고 있던 피리를 내려놓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였어요. 개구쟁이 아기양 한 마리가 살금살금 식구들 속에서 빠져나와 양치기 소년에게 다가갔답니다. 그리고는 양치기 소년이 풀밭에 내려놓은 피리를 가만히 집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피리를 불면 멋질 거야. 아기양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언덕 쪽으로 달려갔어요. 모두들 풀을 뜯어먹느라 아기양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답니다. 아기양은 한참을 달려 언덕을 넘어갔어요. 아 이제 아무도 안 보이는군. 혼자서 다니니까 정말 재밌네. 아기양은 뒤를 한번 돌아보고는 앞으로 나아갔어요. 몰래 피리를 불어볼 생각을 하니 아기양은 신바람이 났답니다. 그런데 철부지 녀석 정말 큰일 났어요. 아기양 앞에 무서운 늑대가 딱 버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 오늘은 정말 재수가 좋구나. 맛있는 아기양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늑대는 입맛을 가시며 아기양에게 다가갔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싶어 아기양은 눈앞이 캄캄했어요. 겁이 나서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지요. 엄마가 늑대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기양의 머리에 좋은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아기양은 늑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답니다. 늑대님 이제 저는 죽게 되겠지요? 죽기 전에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 소원이 뭔지 말해봐. 그러자 아기양은 늑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춤추는 걸 몹시 좋아한답니다. 그러니 죽기 전에 춤이나 한번 실컷 추게 해주세요. 춤추는 게 소원이라고? 그거야 어렵지 않지 뭐. 아저씨가 이 피리를 불어주시면 제가 멋진 춤을 보여드리겠어요. 늑대는 잡아먹기 전에 아기양이 춤추는 걸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아. 내가 피리를 불어주지. 그래서 늑대가 피리를 불고 아기양은 춤을 추게 되었답니다. 늑대는 피리를 처음으로 불어보는 거라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신나게 불어들지 않았겠어요? 잠시 후 언덕 너머에서 피리 소리를 듣고 사냥개들이 달려왔어요. 사냥개들은 양치기 소년이 피리를 불면 손살같이 달려와 양들을 늑대에게서 구하곤 했었거든요. 늑대는 사냥개들이잖아. 늑대는 피리를 내던지고 옥무늬가 빠져라고 숲속으로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아기양은 무사히 식구들에게 돌아올 수 있었대요. 그날 아기양은 장난이 심하다고 혼이 났겠지요? 앞으로는 아기양도 혼자서 아무데나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네요. 오늘의 동화 시골쥐와 서울쥐 서울에 사는 서울쥐가 시골에 사는 시골쥐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시골쥐야 안녕 잘 지내니? 난 네가 사는 시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단다. 시골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놀러 가도 될까? 편지를 받은 시골쥐는 서울쥐에게 이렇게 답장을 썼어요. 언제든지 놀러와 나도 너처럼 도시생활이 궁금해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시골쥐는 서울쥐에게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서울쥐가 자기 집에 놀러오면 친구를 따라 서울에 놀러가기로 약속도 했답니다. 며칠 뒤 서울쥐는 시골쥐의 집에 놀러 왔어요. 시골쥐가 사는 마을은 들판에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과일들이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었어요. 어서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긴 조용해서 참 좋단다. 시골쥐가 서울쥐의 손을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머 이렇게 불편한 데서 어떻게 사니 집이 너무 컴컴하고 낡았구나. 서울쥐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무래도 니가 사는 서울쥐만 하겠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릴래 내가 먹을 것을 가져올게. 시골쥐는 어디론가 쭈르르 달려가더니 잠시 후에 돌아왔어요. 시골쥐는 그동안 먹고 싶은 걸 참고 아껴두었던 달콤한 나무 열매와 감자 옥수수를 자랑스럽게 내놓았지요. 서울쥐는 나무 열매 하나를 집어 한입 깨물더니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으 무슨 맛이 이래 어떻게 이런 걸 먹고 사니 시골쥐는 얼굴이 새빨개 졌어요. 내가 사는 서울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음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지. 정말? 시골쥐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럼 입에 대기만 해도 살살 녹는 고급 음식 뿐이지. 어때? 우리 집에 함께 가볼래? 서울쥐는 시골쥐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쥐가 사는 곳은 의리의리한 3층 집 지하실 이었지요. 어때? 근사하지? 우와 엄청나게 크구나. 근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니? 차가 많아서 서울은 공기가 나쁘단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부엌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올게. 서울쥐는 살그머니 밖으로 나갔어요. 자 오래 기다렸지? 잠시 후 서울쥐는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왔어요. 그야말로 진수 성찬이었지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고급 과자 생선 고기에 생전 처음 보는 치즈라는 것도 있었어요. 우와 굉장하다. 시골쥐는 입이 다물어지질 않았습니다. 존스럽게 놀라기는 자 어서 먹어보렴. 너도 같이 먹어. 난 하도 많이 먹어서 별로 생각이 없어. 부러워라. 좋은 집에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으니 정말 좋겠구나. 시골쥐가 군침을 삼키며 과자를 막 집어먹으려 할 때 였어요. 갑자기 덜커덩 하고 지하실 문이 열리지 뭐예요? 어? 누가 온다? 집주인이 지하실에 뭔가를 가지러 온 모양 이었어요. 맹주같이 서 있지 말고 빨리 숨어! 서울쥐가 후다닥 달아나며 소리쳤어요. 시골쥐도 깜짝 놀라 서울쥐를 따라 구석에 있는 상자 뒤에 숨었답니다. 무슨 일이니? 시골쥐가 벌벌 떨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물었어요. 쉿! 조용해! 사람들 눈에 띄면 위험하단 말이야! 우리를 잡아 없애려고 하거든! 서울쥐는 몸을 잔뜩 치리며 말했어요. 잡아? 왜? 며칠 전에도 내 친구 하나가 덫에 걸렸지 뭐야! 서울쥐가 시골쥐에 귀에다 대고 소금거렸어요. 이렇게 불안을 떨면서 어떻게 사니? 그냥 조심하면 돼. 차라리 나랑 시골에 가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어떠니? 치 그래도 난 서울이 좋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맛있는 걸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지하실에 들어왔던 집주인은 볼일을 보고 잠시 뒤에 나갔답니다. 갔다. 어서 이리 나와. 서울쥐가 기뻐하며 시골쥐를 잡아 끌었어요. 난 너무 무서워. 시골쥐는 너무 놀라 발이 떨어지질 않았대요. 그까짓 거 깔고 뭘 그래 맛있는 음식을 남길 참이야? 하지만 시골쥐는 놀라서 입맛이 싹 달아났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렇게 불안해 하면서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비록 맛없는 음식일 망정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내 집이 좋지요. 나 이제 그만 시골로 돌아갈래. 시골쥐는 획 돌아서서 집으로 갔답니다. 다시는 서울 같은데 오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서울쥐와 시골쥐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집에 놀러 가지는 않아도 편지들은 자주 했겠지요. 오늘의 동화 소금과 당나귀 어느 마을에 당나귀 등에다 소금을 싣고 팔러 다니는 소금 장수가 살았대요. 자 오늘도 열심히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자꾸나. 소금 장수는 당나귀 엉덩이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었어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지? 난 언제나 소금 나르는 일을 그만두고 편안히 놀고 먹을 수 있을까? 당나귀는 구시렁거리며 억지로 걸음을 옮겼어요. 소금 장수는 당나귀의 걸음이 느려질 때마다 곧비를 힘껏 잡아당겼지요. 당나귀는 낑낑거리며 주인을 따라 시내가에 다다랐어요. 밤새 비가 와서 그런지 시냇물이 제법 불어나 있었지요. 자 미끄러우니 조심해야 한다. 당나귀는 무거운 소금짐을 지고 한걸음 한걸음 시냇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시냇물 한가운데쯤 갔을 때 당나귀가 그만 발을 헛디려 미끄러지고 말았지 뭐예요. 당나귀는 물에 풍덩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그 바람에 소금 자루에 물이 있으며 아까운 소금이 금세 녹아버리고 말았답니다. 이걸 어째 소금 장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당나귀를 일으켜 주었어요. 어 가벼워졌네. 옳거니 소금이 물에 녹아 짐이 가벼워진 거구나. 오늘 고생은 끝. 당나귀는 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다음 날 소금 장수는 당나귀 등에 소금을 잔뜩 씻고 또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물에 한번 빠져볼까? 히히히. 당나귀는 시냇물 한가운데쯤 왔을 때 일부러 미끄러지는 척하며 물에 풍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소금 자루가 한쪽으로 기울며 그만 물에 젖고 말았지요. 당나귀가 꾀를 부리는 걸 알아차린 소금 장수는 속으로 화가 났어요. 요 녀석 어디 한번 혼 좀 놔봐라. 다음 날 날이 밝자 소금 장수는 소금 대신 솜을 한짐 당나귀 등에다 실었대요. 당나귀는 발걸음도 가볍게 성큼 성큼 걸어갔어요. 이젠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시냇물 속으로 들어간 당나귀는 아예 작정을 하고 물속에 풍덩 주저앉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일어서려고 하는데 도모지 꼼짝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에 젖은 솜이 엄청나게 무거워졌거든요. 어? 이상하다. 왜 더 무겁지? 당나귀는 비틀비틀 일어서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등을 짓누르는 것 같아 숨을 쉬기도 힘들었답니다. 자, 어서 가자. 소금 장수가 자꾸만 고삐를 잡아당겼지요. 아, 아, 아이고, 나 죽네. 당나귀는 물에 젖어서 잔뜩 무거워진 솜자루를 등에 지고 헐떡거리며 걸어갔어요. 이게 무슨 꼴이란 장끼를 부리다가 아주 혼쭐이 났네. 당나귀는 비척비척 걸어가면서 다시는 꾀를 부리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대요. 오늘의 동화 햇님과 바람 햇님과 바람은 다정한 친구였지만 툭하면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다투었어요. 바람과 햇님이 다투면 구름은 멀찍이서 구경을 했대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심술쟁이 바람이 한방 멀리 날려버릴 테니까 말이에요. 어느 날 바람과 햇님이 또 말씨름을 버렸어요. 내가 센 바람을 보내면 나무랑 풀들이 납죽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잖아. 그런 나를 이길 수 있어? 바람이 으스대며 햇님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햇님이 빙긋이 웃으며 대꾸했지요. 내가 없으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나무랑 곡식들도 자라지 못해. 난 너처럼 심술은 안 부려. 한참을 서로 우기다 바람이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누가 힘이 더 세나 겨뤄보기로 하자. 그래 좋아 그럼 무엇으로 힘겨루기를 해볼까? 햇님이 물었답니다. 바람은 휙 날아올라 주위를 쓱 둘러보았어요. 때마침 들판에 나그네 하나가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지요. 저 나그네 외투를 누가 벗기나 내기하는 게 어때? 외투를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해. 바람은 자신 만만하게 웃으며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거 좋은 방법이야. 햇님도 웃으며 선뜻 그러자고 했고요. 그럼 먼저 내 실력을 보여주지. 바람은 그런 일이라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야말로 햇님을 꼼짝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과연 그럴까? 바람은 있는 힘을 다해 나그네에게 거센 바람을 보냈답니다. 나그네 외투자락이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마구 펄럭였어요. 아 추워. 갑자기 웬 바람이 불지? 나그네는 외투깃을 바짝 세우며 몸을 움츠리고 걸었어요. 에이 이번엔 돌개바람 나가신다. 바람은 더욱 사납게 나그네를 향해 강한 바람을 보냈지요.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욱더 외투를 꼭 여미며 걸었답니다. 돌개바람 회오리바람 온갖 바람을 다 보내도 나그네가 끄떡을 안차 바람은 그만 두 손에 들고 말았어요. 자 어림없지 이젠 내 차례야. 기온이 빠져 씩씩거리는 바람을 비웃으며 햇님이 앞으로 나섰답니다. 햇님은 나그네를 향해 뜨거운 햇볕을 내뿜 었어요. 거참 날씨 한번 이상하네. 갑자기 바람이 쌩쌩 불다가 금방 햇볕이 쨍쨍 내리쬐다니. 나그네는 고개를 갸우뚱 거렸어요. 햇님은 점점 더 뜨거운 햇볕을 나그네의 머리 위에 쏟아부었어요. 아 더워라. 땀을 흘리던 나그네가 마침내 외투를 벗어 손에 드는 게 아니겠어요? 야호 그것 봐 내가 이겼지? 햇님은 기뻐서 펄쩍펄쩍 뜨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니가 더 힘이 세. 바람이 뾰루퉁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자 햇님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도 우린 좋은 친구야. 넌 바람같은 친구가 있니? 햇님같은 친구가 있니? 무조건 힘만 세다고 큰소리 치기보다는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동화 토끼와 거북 어느 날 강가에 사는 거북이 엉금엉금 집을 나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수풀 속에서 오물오물 풀을 뜯어먹던 토끼가 거북을 보았어요. 토끼는 긴 다리로 깡충깡충 뛰어오며 거북을 불렀답니다. 거북아 느림보 거북아 어디 가니? 그러자 거북이 느릿느릿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어요. 음 토끼구나 산 너머 외할머니 되게 심부른가 그렇게 느릿느릿 걸어서 언제 가려고? 토끼는 호물호물 웃으며 거북을 놀렸어요. 부지런히 걸어가야지 뭐. 거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하고서는 다시 열심히 걷기 시작했지요. 얘 거북아 우리 달리기 시합할까? 토끼는 거북을 쫓아오며 졸랐답니다. 엄마 심부름 가야 돼. 어차피 저 산을 넘어갈 테니까 산꼬데기 소나무 밑까지 누가 먼저 가나 내기하자. 토끼는 심심했던지 자꾸만 거북을 졸랐어요. 이긴 쪽한테 형님이라고 부르기 어때? 그래 좋아. 거북이 선뜻 그러자고 하자 토끼는 속으로 킬킬 웃었어요. 느린 보녀석 걸음만 느린 게 아니라 머리도 둔하군. 토끼와 거북은 그렇게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답니다.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산을 올라갔어요. 거북은 느릿느릿 조금씩 조금씩 걸음을 옮겼지요. 토끼가 한참을 달려가다 뒤를 돌아보니 거북은 한참 아래에서 걷는 등 마는 등 귀여우고 있지 않겠어요. 아 느린 보녀석 아직도 그 자리에 있네. 난 좀 쉬었다 가야겠다. 토끼는 길가에 나무 그늘로 들어가 누웠어요. 토끼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지 뭐예요. 토끼가 세상 모르고 잘 때 거북은 땀을 뻘뻘 흘리며 쉬지 않고 걸었어요. 한참 뒤 잠에서 깨어난 토끼는 깜짝 놀랐지요. 이럴 내가 너무 많이 잤나 그때 산 위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만세 내가 이겼다. 산 꼭대기에 도착한 거북이 힘차게 만세를 불렀답니다. 잠꾸러기 동생아 깡충깡충 뛰어오렴. 토끼는 자기가 빠른 것만 믿고 게으름을 피운 것이 부끄러워 얼른 산 아래로 달아나 버렸대요. 오늘의 동안 비둘기와 개미 무척 목이 말랐던 개미가 물을 마시려고 시내가로 갔습니다. 한걸음 한걸음 꼬물꼬물 기어서 갔죠. 그런데 호작호작 시냇물을 마시던 개미가 그만 발이 미끄러져 시냇물에 퐁당 빠지고 말았지 뭐예요. 아이쿠 개미는 물 밖으로 나오려고 허우저버렸어요. 하지만 물살에 휘말려 시냇물을 따라 점점 떠내려 가게 되었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저 좀 살려주세요. 개미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마침 시내가에 나무 위에 앉아있던 비둘기가 개미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저러다 개미가 죽을 텐데. 비둘기는 얼른 나뭇잎을 물어다가 시냇물에 뛰어주었어요. 개미는 나뭇잎 위로 기어올라 나뭇잎을 꼭 붙잡았지요. 다행히 물살을 따라 떠내려 가던 나뭇잎이 시냇가 돌보리에 걸리는 바람에 개미는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답니다. 휴 살았다. 죽을 뻔하다 살아난 개미는 비둘기에게 고맙다고 수없이 절을 했어요. 비둘기님 정말 고맙습니다. 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러니 비둘기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 사냥꾼이 나타났습니다. 사냥꾼은 조용조용 발소리를 죽이며 숲속을 뒤지고 다녔답니다. 옳지 저기 한 마리 있구나. 사냥꾼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보고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그리고 비둘기를 향해 총을 겨누었지요. 그런데 막 방아쇠를 당기려던 사냥꾼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어오르지 않겠어요? 아따가 개미가 사냥꾼의 발목을 꽉 깨물었거든요. 그 바람에 사냥꾼이 쏜 총알이 빗나가고 말았대요. 총소리에 놀란 비둘기는 멀리 포르르 날아가 버렸고요. 개미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비둘기가 위험한 곳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개미가 비둘기의 은혜를 그렇게 갚았답니다. 오늘의 동안 당나귀의 욕심 어느 맑은 여름날이었어요. 시원한 풀숲에서 여치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숲속에 놀라운 당나귀가 여치의 노래를 들었어요.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걸까 참 목소리도 곱다. 당나귀는 두리번 두리번 하며 어디서 소리가 나나 살펴보았대요. 가만 가만 보니 풀립 위에 누군가 앉아있지 뭐예요. 여치는 아주 조그맣고 몸이 풀 색깔이어서 얼른 눈에 띄지가 않았지요. 넌 누구니? 참 귀엽게도 생겼구나. 당나귀는 여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여치가 노래를 뚝 그치고 당나귀를 쳐다보았어요. 난 여치야 모두들 내 노래를 좋아하지. 여치는 고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당나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노래 잘하는 숲속의 가수를 여태 모르고 있다니 그러고 보니 둔하게도 생겼네. 여치는 당나귀를 보고 속으로 참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치야 넌 목소리가 정말 곱구나. 다들 그렇게 얘기해. 여치는 시큰둥하게 대꾸했답니다. 당나귀는 여치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퍼부었어요. 넌 도대체 무얼 먹고 사니? 그건 왜 물어? 무얼 먹길래 목소리가 그렇게 고운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러자 여치는 더욱 가냘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난 풀립에 맺혀있는 맑은 이슬만 먹어. 아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곱구나. 당나귀는 이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좋아. 나도 오늘부턴 이슬만 먹을 테다. 당나귀는 자기도 여치처럼 멋지게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맑은 이슬만 먹다 보면 목소리가 고아져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당나귀는 풀립에 맺힌 이슬을 조금 핥아먹고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어요.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당나귀는 꾹 참았지요. 목소리가 고아진다는데 이런 것 짐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나귀는 맑은 이슬을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 기운이 없는 당나귀는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었답니다. 아 조금만 참아야지 당나귀는 끼니 때마다 꼬박꼬박 이슬만 받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걸을 수도 없었지요. 목소리가 고아지기는 커녕 기운이 없어 목소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야위어 가던 당나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당나귀로 태어났으면 여치처럼 살려는 생각을 한다는 게 잘못된 거였겠지요. 잘 먹고 씩씩하게 일을 잘하면 그야말로 멋진 당나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동화 모란꽃 임금님 옛날 옛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모란꽃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모란꽃 임금님은 총명하고 인자해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하들도 임금님을 하늘같이 모시고 따랐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신으로 다스리고 백성들도 임금님을 존경하니 나라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태평 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임금님을 모시는 신하를 한 명 더 뽑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대들은 정념하고 중성스러운 신하를 추천해 보도록 하라. 꽃나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새로 뽑을 신하들을 알아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하늘같은 명을 듣고 의견을 나눈 끝에 온 나라의 방을 붙여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청념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꽃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신하를 뽑는 관리는 그 중에서 겉모양이 화려한 장미꽃과 현명해 보이는 할미꽃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신하 후보를 데리고 임금님께 갔습니다. 임금님, 많은 백성들이 임금님의 신하가 되겠다고 찾아왔으나 그 중에 장미꽃과 할미꽃이 가장 아름답고 현명해 보였습니다. 임금님은 관리의 말을 듣고 장미꽃과 할미꽃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장미꽃은 아름답고 할미꽃은 지혜가 많아 보여 곁에 두면 많은 힘이 될 듯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선뜻 누구를 뽑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장미꽃이 먼저 임금님께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장미꽃이라 하옵니다. 저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외모 또한 어느 꽃에도 뒤지지 않으니 높으신 임금님의 신하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옵니다. 만약 임금님께서 저를 신하로 받아들여 주신다면 매일같이 임금님을 즐겁게 해드릴 자신이 있사옵니다. 장미꽃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장미꽃 옆에 있던 할미꽃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 나오며 임금님께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그 걷는 모양이나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참으로 의젓하고 믿음직스럽다고 임금님은 잠시 동안 생각했습니다. 임금님 저는 보잘것없는 할미꽃이옵니다. 장미꽃에 비해 아름답지도 않고 또한 임금님을 모시는 여러 훌륭한 신하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젊은 신하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옵니다. 그 지혜를 백성들과 임금님을 위해 쓸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할미꽃의 말이 끝나자 임금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지만 두 꽃들 중 누구를 선택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듯 망설이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음 심이 난처 하구나. 두 꽃들 모두 일장 일단이 있으니 누구를 뽑는단 말인가. 임금님은 다시 한번 장미꽃과 할미꽃을 쳐다보고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잠시 나가 있거라. 그러고는 밖에서 기다리는 신하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대들 생각에는 누구를 뽑았으면 좋겠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보시오. 임금님이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임금님 할미꽃은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없다는 뜻이옵니다. 장미꽃처럼 젊고 아름다운 꽃이야말로 임금님을 도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니 할미꽃보다는 장미꽃을 신하로 뽑는 것이 좋을 뜻합니다. 그렇사옵니다. 그때 다른 신하가 말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험과 지혜가 많다는 뜻이 될 것이옵니다. 장미꽃처럼 자신의 아름다움만 뽐낸다면 나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사옵니까? 모름지기 나라의 중요한 일은 옛 전통을 따르는 법도와 경험을 통한 지혜를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하니 장미꽃보다는 할미꽃을 신하로 뽑는 것이 더욱 좋을 뜻합니다. 신하들은 장미꽃을 신하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과 할미꽃을 신하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그때 늙은 신하 한 명이 나서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소신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소신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임금님을 모시면서 신하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마음은 소신이 죽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허나 소신이 임금님을 모시면서 느꼈던 가장 부족했던 점은 겸손과 지혜였사옵니다. 젊었을 때는 젊은 혈기만 있었을 뿐 사물을 보는 지혜가 없었고 지금은 임금님께 짧은 생각을 서슴없이 말씀드리는 겸손이 부족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의 짧은 생각으로는 임금님을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신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겸손과 지혜는 임금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중성스러운 마음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사오니 그 점 유념하시어 신하를 뽑으시도록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크게 낭패를 보거나 어려운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늙은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 어느 신하의 말보다 명쾌하고 충성심이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늙은 신하가 할미꽃을 뽑아야 한다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미꽃이야말로 가장 충성스럽고 현명한 신하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중성스러운 나의 신하로다. 나는 그대의 말대로 할미꽃을 신하로 뽑을 생각이다. 참으로 현명하신 선택이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의 선택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미꽃이 모란꽃 임금님의 신하가 되었답니다. 그 후 할미꽃은 임금님의 훌륭한 선생님이자 신하의 역할을 다하였고 모란꽃 임금님은 여러 신하들의 의견과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든 성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동화 도깨비 양초 옛날에 송선비라는 사람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에다 기와집은 또 얼마나 많은지 한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지요. 게다가 없는 물건이 없을 것 같은 장은 물건을 파는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인산 인해를 이루었지 뭐예요. 시골 하고는 천지 차이였지요. 송선비는 서울 장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정신없이 구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물건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인장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요? 송선비는 차마 만져보지는 못하고 물건을 파는 주인장에게 물었어요. 그건 양초라는 것입니다요. 등잔불 호롱불처럼 저것만 켜놓으면 캄캄한 방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진답니다. 오히려 등잔불이나 호롱불보다 더 밝지요. 그럼 저것이 서양 등잔불이란 말이오. 말하자면 그렇지요. 송선비는 양초라는 것을 처음 본 터라 기왕에 서울 구경을 왔으니 저것을 사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생색을 낼 수 있겠다 싶어 샘을 치르고 넉넉하게 양초를 샀어요. 드라곤은 서둘러 시골 마을로 돌아와 만나는 사람마다 서울 자랑을 실컷 한 다음 양초를 하나씩 나눠주었지요. 이게 뭐지? 송선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와 귀한 물건이라고 양초를 주는데 도대체 생겨먹은 게 요상하게 생긴 데다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송선비가 그만 서울 자랑만 하다 양초가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말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송선비에게 양초를 받은 사람들은 하루 반나절 양초를 들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면서 고민에 고민을 했어요. 참으로 요상하게 생겼네. 몸은 허옇고 길쭉하단 말이지. 밑은 구멍이 뚫렸네. 똥구멍인가? 얘기 이 사람 설마 아니 똥을 쌀까? 이건 아마 양반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붓일걸세. 아니야. 붓으로 쓰기에는 붓털도 한가닥뿐이고 자루도 너무 미끄러워. 내 생각에는 지팡이야 지팡이. 지팡이로 쓰기에는 너무 짧지 않은가? 붓도 아니고 지팡이도 아니면 도대체 뭐지?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양초를 하나씩 들고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옥신각신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훈장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그분이라면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을 테니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할게요. 옳지. 그거 좋은 생각이네. 마을 사람들은 양초를 들고 우르르 마을 훈장을 찾아갔어요. 훈장님 훈장님은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시지요. 그래서 저희가 훈장님께 무엇 한 가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마을 사람의 말에 훈장은 점잖게 헛기침을 하고는 물었습니다. 그래 물어볼 말이 무엇이요? 이번에 저 아랫마을에 사는 송선비가 서울 구경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사온 귀한 물건이라고 하나씩 주는데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도통 알 길이 있어야지요. 훈장님 송선비가 가져온 물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송선비에게서 받은 양초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훈장님도 처음 보는 물건인 거예요. 참으로 난처한 입장이 아닐 수 없었죠. 모른다고 하면 훈장 체면이 살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모르는 걸 안다고 둘러대자니 무어라 둘러댈까 여간 고민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다급해진 훈장은 다시금 헛기침을 두어번 한 후 견눈질로 양초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훈장의 머릿속에 전광석화처럼 번쩍하는 생각이 떠올랐죠. 훈장 생각에는 그것이 물고기처럼 보였어요. 그건 뱅어요. 뱅어요? 그게 뭔가요? 물고기의 한 종류지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구멍은요? 그건 뱅어의 똥구멍이지요. 훈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둘러댔어요. 한 번 하기 시작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꼴이 된 거지요.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인 걸 어떡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구워 먹기보다는 국을 끓여 먹어야 맛이 있지요. 먹을 때 맛이 덥덥한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몸에는 좋답니다. 그럼 기왕에 모였으니 뱅어국 잔치를 할까요? 훈장님? 어험 그것도 나쁠 것이 없지요. 훈장이 자기의 부인을 부르자 마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양초를 훈장 부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훈장 부인도 양초를 처음 보는 물건 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훈장이 말했죠. 그것으로 커다란 솥에 국을 끓여내오시오. 소금으로 간하고 고춧가루도 좀 넣고 파도 썰어 넣어야 할 것이오. 훈장 부인은 훈장이 시키는 대로 솥에 물을 끓이고 양초를 싹둑둑 잘라 집어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파도 넣고 고춧가루도 잔뜩 집어넣었지요.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보았는데 그런데 맛있는 냄새는 커녕 희멀건 기름만 둥둥 뜨는 거예요. 훈장 부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그릇에 국을 담아 훈장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훈장이나 마을 사람들 표정이 썩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지요. 뻘건 고춧가루물에 양초 조각이 서너 개 떠 있고 희멀건 기름이 둥둥 떠 있는데 도무지 먹으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훈장님 물고기로 국을 끓여도 기름이 뜨나요? 이 물고기가 원래 기름이 많은 거라오. 서울 사람들은 이런 귀한 물고기를 먹고 몸을 돌보지요. 훈장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후르륵후르륵 양초로 만든 국을 마셨어요. 그런데 입 안이 텁텁하고 목도 아프고 속까지 느끼한 게 금방 토할 것 같지 뭐예요? 훈장님 속이 매수껍고 토할 것 같은데요. 원래 이런 맛인가요? 마을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며 물어보자 훈장이 대답했어요. 원래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쓴 법이라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오. 훈장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억지로라도 먹어야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꾸역꾸역 양초로 만든 국을 먹었습니다. 그때 서울 구경을 갔던 송산비가 양초를 가지고 훈장을 찾아왔어요. 훈장님 편안하신지요? 제가 서울 구경을 가서 좋은 물건을 하나 사왔습니다. 송산비가 훈장에게 양초를 선물해려고 소매 안쪽에서 양초를 꺼내는데 마을 사람 하나가 송산비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잘 먹었네. 서울 사람들이나 먹는 귀한 뱅어를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호강을 하고 있네 그려. 송산비는 마을 사람의 말이 금시 초문 이었어요. 양초를 준 기억은 있지만 물고기를 준 기억은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뱅어라니요? 자네가 서울 구경 갔다가 우리한테 선물로 준 기다란 것 말일세. 맛은 좀 그렇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국을 끓여 먹었지. 아이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구나. 큰 일났네. 송산비는 그제야 양초를 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주지 않은 걸 깨달았지요. 그건 배모가 아닙니다. 그건 밤에 불을 켜는 양초라는 것입니다. 등잔불처럼 어두운 방에 불을 밝히는 것이지요. 제가 그만 서울 구경 자랑만 늘어놓고 그걸 말하지 못했으니 정말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로 배가 아프다며 방 안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훈장도 속이 살살 아파오는데 훈장 체면에 경박하게 뒹굴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다 보니 내놓고 아파할 수도 없었지요. 훈장은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세워보려고 방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번 일은 참으로 미안하게 됐소. 그렇지만 우리 뱃속에 불이 났는데 이렇게 뒹굴고 만 있을 게 아니라 어서 불을 끌어 내까로 갑시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 훈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모르면서 아른채하고 낭패를 보게 한 것은 괘씸했지만 지금 그것을 따질 겨륙이 어디 있나요. 한시라도 빨리 몸안에 불을 붙은 걸 꺼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토끼 꽁지 빠지듯 불이 났게 내까로 달려 갔어요. 그러고는 옷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내까에 풍덩 풍덩 뛰어들었어요. 그 모양이 너무 급한지라 송선비도 뭐라 말을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게 해서 뱃속에 불이 꺼질까? 뱃속에 불이 들어있으니 물을 먹어야 하지 않을까? 옳지. 그 말도 맞네 그려. 이쯤 되자 어떤 사람은 물을 입에 퍼담고 어떤 사람은 머리만 내놓고 입에다 부채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난리가 아니었어요. 오후부터 저녁 어스름이 내리는 시간까지 어느 누구도 내까에서 나올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은 초저녁 밤에 냇물 위로 사람들의 머리가 둥둥 떠있었지요. 나그네는 부랴부랴 담배통을 꺼내 담배를 꼭꼭 채워놓고는 부들켰어요. 그러자 냇가에 머리만 내놓고 있던 훈장과 마을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또 한 번 난리법석을 떨지 뭐예요. 아이고 저놈이 우리 뱃속에 있는 양초에 또 불에 붙이려고 하네. 저처럼 이 일을 어째 불이 붙으면 우린 진짜로 죽은 목숨이지 않은가. 물 위에 둥둥 떠있는 게 도깨비인 줄 알았던 나그네가 도깨비가 불을 무서워한다는 기억을 떠올려 담배불에 불을 붙였던 거예요. 누가 누가 아니래. 저놈이 불에 붙일 수 없게 모두들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자고 훈장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물속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생각했어요. 도깨비들이 불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참말이구먼 그래. 나그네는 그제야 안심하고 자기 갈 길을 타박타박 걸어갔대요. 그 후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다시는 등잔불 가까이 가지 않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동화 닭 쫓던 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느 집 마당 한 가운데서 닭 한 마리가 한 한가로이 모이를 쪼아먹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해. 햇볕도 좋고 먹이도 마당에 가득하니 이곳이 극락이지 뭐야. 닭은 지금 이 순간이 몹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처럼 먹이를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목숨을 노리는 못된 여우나 오소리에게 시달림을 당하지도 않으니 그럴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닭에게 불만이 있는 동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은 바로 누런 황소 였습니다. 난 매일같이 무거운 짐을 나르고 뜨거운 땡뼈 아래서 밭을 갈아엎는데 고작 먹는 것이라고는 콩깍지와 짓뿐이니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닭은 매일같이 빈둥빈둥 놀면서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으니 더더욱 그렇지. 그 소리를 듣고 닭이 쌀쌀 맞게 대답 했습니다. 황소 님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하세요. 황소 님이 보시기에 제가 매일같이 빈둥빈둥 노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나는 황소 님 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요. 누구처럼 미련하게 힘이나 쓰고 있지는 않는다 그 말이요. 달게 말해 황소 는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뭐야 너같이 힘도 못 쓰고 식량만 축내는 녀석이 뭐 얼어 죽은 중요한 일이야. 황소 가 성큼 닭 앞에 아빠를 내디디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기 푸드득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습니다. 왜 이러세요 황소 님. 제가 비록 몸집은 작아 보여도 사람들에게 아침을 알려주는 중요한 일을 하는 라며 말했습니다. 말 말 바른 말 말 니가 집을 지키냐 아니면 사람을 구별하기나 하냐 그리고 밤잠 못 자고 밤새워 집을 지키고 있는 나도 가만히 있는데 니까짓게 그깟 아침에 꽃기오 한 번 오는 걸 가지고 큰 벼슬이라도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다니 어이가 없구나 한 번만 더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조심해 그러자 닭도 뾰루퉁해져서 개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누렁이님 남의 일에 웬 참견이죠? 사실 누렁이님이 멍멍하고 짖는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꽃기오 하고 울면 사람들은 아침이 온 것을 알죠. 그러니까 제가 누렁이님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죠. 화가 난 개가 금방이라도 닭을 물어버릴 것처럼 쏘아보며 멍멍 짖었어요. 뭐라고? 네가 뭘 모르나 본데 내가 멍멍 짖는 데는 깊은 뜻이 있다고. 설마요. 그럼 그 뜻이 뭐죠? 바로 멍텅구리 바보야 라는 뜻이지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구든 낯선 불청객이 집에 얼씬 거리면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 거란 말이다. 이제 알았냐? 멍텅구리 바보야? 그때 황소도 개의 말에 자기들을 비웃자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겸손이라고는 털끝 만큼도 없는 닭? 이놈아 왜 웃는 것이냐? 개가 씩씩거리며 웃자 닭이 웃겨 죽겠다는 듯이 더욱 깔깔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누렁이님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멍텅구리 바보야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짖는단 말입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누가 들으면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나는 멍텅구리 바보야 라고 말하는 줄 알겠어요. 뭐라고? 그럼 내가 바보 멍텅구리란 말이냐? 너 나한테 혼 좀 놔볼래? 닭이 계속해서 자기를 비아냥 거리자 개는 단숨에 닭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닭의 벼슬 확 물어버렸지요. 깜짝 놀란 닭은 푸드득 날개짓을 하더니 잽싸게 지붕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닭이 톱니처럼 뾰족뾰족해진 벼슬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벼 누렁이님 그렇게 약이 오르면 어디 이곳까지 날아올라 놀아보시죠. 그럴 수 없으면 너무 나서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 봬도 난 높은 족속이고 누렁이님은 낮은 족속이란 걸 인정하시란 말이죠. 닭이 지붕 위에서 계속해서 약을 올렸지만 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분한 마음으로 닭이 올라간 지붕만 쳐다볼 뿐이었지요. 그 모양을 보고 황소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는군. 그러고는 어슬렁 어슬렁 외양간으로 들어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닭 볕이 톱니처럼 들쑥 날쑥 해지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생겨난 건 아마도 이때부터 였을 겁니다. 오늘의 동화 방귀대장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아주아주 잘 뀌는 박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박서방의 방귀 실력이 어느 정도냐고요? 박서방이 뿅 하고 방귀를 뀌면 사과나무에 열린 사과가 후두둑 떨어졌어요. 또 박서방이 뿅 하고 방귀를 뀌면 몸이 슝 떠올라 날아가는 참새도 잡았다고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은 이온 마을에 또 다른 방귀대장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조서방이라 했겠다. 그래 시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귀대장이라는 걸 보여주겠어. 누가 감히 내 방귀대장 사례를 넘봐. 어림없지. 박서방은 일찌감치 점심을 먹고 이온 마을에 조서방을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조서방 있어? 잠시 후에 방문이 덜컹 열리더니 방에서 꼬마가 쪼르르 달려 나와 아버지는 밭에 나가고 안 계세요. 기다리시든지 돌아가시든지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학원은 휙 돌아서 들어가려는 거예요. 저 저런 버릇없는 녀석을 봤나. 너 이 녀석 나한테 혼 좀 나 봐라. 방귀대장은 조서방 아들을 겨냥해서 방귀를 뀌었어요. 어찌나 세던지 조서방의 아들은 방귀에 밀려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뒷문으로 밀려나가 뒤뜰에 쿵 떨어졌지 뭐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밭일을 마친 조서방이 집으로 돌아오다 고갯마루에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 아니 하나밖에 없는 귀한 내 아들을 방귀로 날려버리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조서방은 얼굴이 모닥불을 피워놓은 것처럼 확확 달아올랐어요. 조서방은 엉덩이를 쭉 빼고 마당에 있는 절구통을 겨냥했어요. 절구를 날려 박서방을 맞추려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힘을 주었답니다. 조서방 똥구멍에서 나온 방귀에 절구통이 힘차게 날아갔지 뭐예요. 방귀 소리에 귀를 돌아본 박서방도 화가 나서 뿡 하고 방귀를 뀌었어요. 이번에는 절구통이 조서방한테 날아갔어요. 박서방과 조서방은 서로 지지 않고 방귀를 뀌었어요. 이렇게 주거니 박거니 방귀를 뀌는 통에 절구통만 두 사람 사이를 바쁘게 왔다 갔다 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해님이 서산에 뿌려놓은 저녁 노을이 까맣게 지워지자 별님이 반짝반짝 눈을 떴어요. 잠에서 막 깨어난 보름 달림도 기지개를 켰지요. 박서방도 조서방도 모두 힘이 빠졌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박서방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한 번으로 결판을 내자. 조서방도 생각했지요. 똑같은 생각을 한 두 사람은 젖먹던 힘까지 모으고 모아 힘을 주었어요. 박서방과 조서방은 똑같이 반귀를 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박서방하고 조서방이 동시에 반귀를 뀌는 바람에 절구통은 오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절구통은 박서방과 조서방 사이에서 빙그르르 돌기만 했지요. 그러더니 하늘로 슝 날아갔지 뭐예요. 절구통은 높이 더 높이 날아가 달나라에 뚝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달나라에서 깡충깡충 뛰어놀던 토끼들은 절구통을 보고 우와 신기한 물건이네. 우리 여기다 떡방아를 찧어볼까? 좋아 좋아 하고는 짝짝짝 손뼉을 지며 좋아했어요. 그 후부터 달나라 토끼들은 계속 그 절구통에다 쿵덕쿵덕 떡방아를 찧었답니다.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겉모습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때가 있나요? 저도 생각해보니 처음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에 대해 예산을 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동화에서는 겉모습만으로만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아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이 동화를 읽었을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저도 정말 많은 것을 느꼈었는데요. 오늘도 신의 동화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